초한지 제1장 난세가 이끈 영웅들 제국의 몰락 주 무왕 이후 광활한 중국 대륙을 제1장 주나라의 힘은 점차 약해지고 천하는 다시 4분 오열되어 패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모이면 흩어지고 흩어지면 다시 모이는 게 세상의 이치가 아니던가 진나라의 왕 정은 한, 조, 위, 초, 연, 제 여섯 나라를 차례로 정복하고 천하를 통일하자 자기 스스로 삼황오제보다 뛰어난 천자라 하여 시황제라 부르게 했다 그는 이어 천하를 36군으로 나눈 다음 분쟁을 막는다는 의미로 전국의 무기들을 모두 거둬들여 그것으로 금인 12개를 주저하여 함양성에 세워놓았다 또 국가의 부강함을 상징하기 위해 상림에는 장대를 상판에는 복도를 건립하는 등 온갖 토목공사를 벌였으며 천하의 미녀들과 진귀한 보물들을 모두 끌어모았다 시황제 21년에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부자 12만 호를 함양으로 이주시키고 통일 후 처음으로 순행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는 옛날 천하를 다스리던 패자들이 전례를 본받아 만 백성들의 정황을 살핀다는 명목을 빌었던 것이다 먼저 나라의 심장인 수도를 튼튼히 하기 위해서 전국의 부자들을 함양으로 이주시킨 것이여 수족을 주물러 불편한 곳이 없게 하기 위해서 지방을 순시하려는 것이었다 어느 날 순행에 나선 시황제가 농서 북부를 거쳐 계령산을 지나다가 문득 하늘을 바라보니 동남쪽으로 안개같은 기운이 오색의 광채를 띄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참으로 기이한 구름이구나 시황제는 대동한 연나라 출신의 송무기를 불러 물었다 저건 무슨 구름이며 어떤 징조인가 저 구름은 용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색의 광채를 띄고 있으니 이는 반드시 천자가 탄생할 징조입니다 순간 시황제의 얼굴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폐하께서 직접 저곳에 행차하시어 이미 천자가 탄생하였음을 만 백성들에게 알리시고 아울러 큰 보물을 땅속에 묻으면 그 기운이 점차 사라질 것입니다 시황제는 즉시 순행을 동남쪽으로 돌려 강소성 추역산에 오른 뒤 거대한 송덕비를 세웠다 그리고 동학에는 봉선단을 구축하고 차고 있던 태아 보검을 단 밑에 묻었다 그리고는 회수와 강수를 건너 남군을 거쳐 함양으로 돌아왔다 순행길에서 돌아온 시황제는 늘 침울해 했다 천자가 탄생하리란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모습을 그 모습을 본 근시 조고가 간곡하게 권했다 마침 날씨도 화창하니 어화원으로 나아가 회포를 푸십시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어화원에는 한창 화초와 꽃나무들이 만개하여 그 향기가 온 고란을 진동하고 있었다 모초람의 산책으로 잠시 피곤을 느낀 시황제는 작은 정자의 난간에 기대어 앉았다 그러자 왠지 맥이 풀리면서 노곤한 춘곤증이 그의 온몸을 휩싸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갑자기 천둥소리가 요란하더니 붉은 태양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자 동쪽에서 무쇠처럼 단단하게 생긴 청이동자 하나가 불현듯 달려 나오더니 그 태양을 덥석 안았다 이때 남쪽에서 또 하나의 홍이동자가 달려와 큰 소리를 외쳤다 네 이놈 꼼짝 말거라 나는 상제의 명을 받아 그 태양을 가지러 왔다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내어줄 청이동자가 아니었다 둘은 곧 서로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힘으로 보나 덩치로 보나 홍이동자는 청이동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청이동자는 홍이동자에게 연거프 수십 차례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공격을 퍼부었다 홍이동자는 옷이 찢기고 유혈이 낭자하건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덤벼들었다 그렇게 무려 일은 두 번이나 얻어맞기만 하다가 최후의 일격으로 청이동자를 쓰러뜨렸다 홍이동자는 즉시 해를 안고 유유히 남쪽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이 광경을 본 시왕제가 정신없이 외치며 홍이동자를 불렀다 얘야 잠깐만 멈춰보거라 너는 위지바이며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자 홍이동자는 서슴치 않고 대답했다 저는 본 시 요순의 후순으로 폐연에서 태어났어 상제의 명을 받아 사구에서 의병을 일으켜 함양을 평정한 다음 초강이 되어 사백년 기업을 세울 것이요 그러고는 몸을 돌리니 그의 발 밑에서 구름이 일어나고 안개가 자욱해져 이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시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이 이 무슨 상스럽지 못한 꿈이란 말인가 나의 천하가 결국 남의 손으로 넘어가고 만다니 생각하면 할수록 흉조임에 틀림없었다 어지러운 심사를 걷잡을 수 없었던 시왕제는 곧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았다 경들은 들으시오 천하가 태평하려면 짐이 영원토록 이 나라를 다스려야 할 것이요 그러니 영원히 살며 죽지 않는 약을 구할 방법이 없겠어 그러자 송무기가 나섰다 신이 듣건데 동해에 삼선산이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화창한 봄날같이 따뜻할 뿐만 아니라 불사의 약이 있어 억겁의 시간이 흘러도 세월 가는 줄 모른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반드시 불사약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왕제로서는 눈이 번쩍 뜨이는 말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 경은 그 선경을 보았어 신이 직접 가보지는 못했고 다만 서복이란 방술사의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시왕제는 즉시 방술사인 서복을 불러오도록 했다 시왕제 앞에 불려온 서복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했다 불사약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신에게 오색으로 장식한 큰 배 10척과 동남 동녀 각 500명 그리고 금은 보아와 100일 동안 먹을 것 등 필요한 경비를 마련해 주신다면 어김없이 구해 오겠습니다 시왕제는 크게 기뻐하며 그 자리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련하도록 명을 내렸다 그래하여 서복은 새로 만든 배에 올라 동남 동녀 천명을 거느리고 동쪽으로 떠났다 그러나 한 번 떠난 서복은 1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시왕제는 다시 유생인 노생을 시켜 서복을 찾아오게 했다 시왕제의 명을 받고 동해에 도착한 노생은 앞길이 막막했다 5, 6일 동안 바닷가에서 서복의 행방을 수소문해 보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만경 창파의 거센 파도 소리만 들려오고 그칠 줄 모르는 안개와 폭풍으로 방향을 분간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아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인가 결국 노생은 자신이 직접 불사약을 구하기로 마음먹고 태학으로 들어갔다 몇 날을 헤매던 어느 날 동화산 꼭대기에서 한 기인을 만났다 흰 머리카락은 자랄 대로 자라 땅에 끌릴 정도였고 대추빛의 붉은 얼굴을 한 그는 노생이 다가와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바위 위에 누워 있었다 노생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소생은 시왕제의 명을 받잡고 신선을 찾아 장상불사의 약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기인은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하하하 한 번 정해진 천명은 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것이며 더구나 이 세상 어디에 불사약이 있단 말인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기인의 언사는 불손하기 짝이 없었으나 노생은 낯빛 한 번 흐리지 않고 거듭 간청했다 그러자 기인은 하는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한쪽 바위를 떠밀고 그 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내주었다 이 책에는 생사와 흥망에 대한 모든 것이 적혀 있으니 가져다가 시왕제에게 보이게 아 그리고 장생불산야는 허황된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고 전하고 노생은 그 책을 소중히 받아들고는 서둘러 함양으로 돌아와 시왕제에게 바치며 지난 일들은 모두 아래였다 시왕제는 책을 펼쳐보았다 겉장에 쓰인 철록 비결이라는 글자는 알아보겠으나 책 안에 쓰인 글들은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었다 시왕제는 곧 이사를 불러 그 뜻을 물었다 그러자 이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아리였다 망진자호라는 망진자호라는 글자가 있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사오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나 지인을 망하게 하는 자가 호란 말이지 시왕제의 빠른 머리는 북쪽 북쪽 오랑캐 고개가 아니라 고개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인 호회였음을 시왕제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결국 만리장성의 수축은 무모한 짓이었던 것이다 이 만리장성 하나만으로도 백성들은 부역을 치르느라 죽을 지경인데 직도라 불리는 토목공사까지 겹치게 했다 직도는 구원군에서 함양의 서북쪽에 있는 운양까지의 180리에 달하는 군사도로였다 이 직도가 완성되자 시왕제는 더욱 위엄을 갖추기 위해 동쪽으로는 바다를 메우고 서쪽으로는 조궁을 짓도록 했다 흔히 아방궁이라 널리 알려진 이 호화로운 궁궐은 그 길이만도 300리나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시왕제의 직성이 풀리지 않았다 내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곧 천하의 법이다 그런데 이른바 유생이란 놈들이 감히 정사를 논하고 시비를 따지니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것부터 먼저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시왕제는 곧 명을 내려 의학 복사 종수서 같은 책만 남기고 시경 서경 같은 성경 현전은 모조리 거둬들여 불태워버렸다 이와 같은 처사의 노생 등 수많은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다 그러자 시왕제는 크게 격분하여 엄명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감히 침을 비방하는 학자와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드려라 곧 노생을 비롯한 수백 명의 유생들을 모조리 잡아드려 구덩이 속에 생매장에 버렸다 이렇게 앞서의 서책을 불사른 분서와 유생들을 묻어버린 갱류를 두고 분서 갱류라 일컫고 있다 시왕제의 정사가 날로 잔혹해지자 태자 부소가 정궁 앞으로 나아가 간청했다 폐하 폐하께서 지금 시설을 불사르고 유생들을 생매장하는 것은 천하를 그르치는 처사이오니 부디 가혹한 법을 패하도록 가소서 태자의 중성어린 간원이었지만 시왕제는 눈에 불을 켜며 부소를 꾸짖었다 니가 감히 짐의 뜻을 거스려는 것이냐 꼴도 보기 싫으니 지금 당장 함양을 떠나 북쪽 상군에 있는 몽염의 군갑 노릇이나 하거라 태자를 멀리 쫓아내고도 시왕제의 심기는 조금 더 편치 않았다 동남방의 왕기도 마음에 걸렸고 불길한 꿈도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그 왕기가 서렸던 곳에는 분명히 난을 일으키려는 자가 있을 것이다 가서 잡아 없애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마음먹은 시왕제는 다시 동쪽으로 순행길에 올랐다 하남 양무현 남쪽 대하의 도도한 물줄기가 화북에 기름진 황토지대를 휘젓고 흐르다가 멀리 길을 바꾸어 사라지면서 남긴 넓은 백사장이 펼쳐져 있었다 세월의 비바람에 깎인 크고 작은 모래 언덕들이 마치 물결같은 모양을 이루고 있다 하여 사람들은 그곳을 방랑사라 불렀다 진해 수도 함양에서 시작해 함곡관을 빠져나온 관도가 그 방랑사를 가로질렀다 새로 통일된 대륙의 동서를 잇는 그 길은 낙양과 팽성을 지나 북으로는 임치 남으로는 회계에 이르렀다 기원전 218년 시왕제 29년 4월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작은 모래 언덕 뒤로 몸을 숨긴 두 사내가 이따금 고개를 들어 멀리 관도를 살펴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젊었으나 생김새나 차림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조차 이상하게 여겨질 만큼 달랐다 한쪽은 크지 않은 키에 호리호리한 몸매와 예쁘다는 느낌을 줄 만큼 희고 반듯한 얼굴이었다 다른 쪽은 열자 가까운 키와 한아름은 조키넘을 허리통에다 살같은 검붉고 눈코는 험상굳게 느껴질 만큼 억세 보였다 옷차림도 마찬가지였다 한쪽은 갇혀 입은 귀공자 차림인데 다른 쪽은 거친 배옷이었다 잘생긴 사내의 성은 장 이름은 양 자는 자방이었다 하지만 그는 원래 희씨로 그때부터 꼭 12년 전에 망해버린 한나라의 유서 깊은 가문의 자손이었다 그의 조부 희개진은 한나라의 선의 왕 양의 왕 때 제상을 지냈고 그의 아버지 희평 역시 희왕 도해왕 때 제상을 지냈다 시왕제가 한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영천군을 설치했을 때 장량은 아직 나이가 어려 펴슬길에 오르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대로 한나라를 섬긴 덕으로 노복이 300명을 헤아릴 만큼 그의 집안은 번성했다 장량은 그 한나라를 위해 원수 갚기를 맹세하고 그때부터 전재산을 털어 진시황을 시해야 할 자객을 구했다 때마침 동쪽 바닷가에 창해군이라 불리는 이가 숨어 살며 많은 역사를 키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때부터 성을 장으로 바꿔 자신을 감춘 장량은 천리를 걸어 창해군을 찾아보고 만금을 바치며 자신의 뜻을 밝혔다 장량의 말을 들은 창해군은 기꺼이 한 역사를 내놓았다 졌어 마침 내게는 120근 철태를 부젓가락 휘두르듯 하는 역사가 있어 게다가 그에게도 진작부터 시황제를 죽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으니 반드시 공을 도와 망국의 한을 풀어질 것이여 그 역사가 바로 지금 장량 곁에 있는 사내였다 하지만 장량은 목숨을 걸고 함께한 엄청난 일을 꾸며 왔으면서도 그의 출신은 커녕 이름조차 알지 못했다 처음 소개를 받고 그의 이름을 물었을 때 창해군은 무겁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아 운 좋게 진왕을 저격해 죽인다 해도 당분간 천안은 진의 것으로 남아있고 그대들은 쫓기는 몸이 될 것이여 그때는 서로를 알고 있어 득이 될 게 없어 내 저 장사에게 공을 알리지 않을 테니 공덕 굳이 저 사람을 알려고 하지 마시오 장량도 창해군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로부터 몇 달 동안을 함께 시왕제의 움직임을 살피다가 마침내 이 방랑사 길목에서 동쪽으로 순행을 나서는 시왕제를 저격하기로 작정한 그날까지도 서로에 관해 묻기를 피해왔다 너무 늦은 것 같어 장량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사내를 슬며시 돌아보았다 그러자 장량과 나란히 모래 언덕에 기대어 관도를 내려다보고 있던 사내가 가만히 한 곳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관도가 시작되는 서쪽 구름 쪽인데 눈여겨 살피니 아련히 먼지가 일고 있었다 긴장과 까닭물을 조급함이 잠시 장량의 몸과 마음을 마비시켰다 하지만 창의꾼에서 얻어온 역사는 산악처럼 태어나기만 했다 곁에 벗어두었던 길쭉한 상자를 말없이 끌어당겨 뚜껑을 열었다 상자에서 나온 것은 길이 한 발에 어른의 팔뚝보다 굵은 철태였다 흠 아주 가까운 곳에서 불씨에 몸을 날려 지지 않으면 진왕의 위사들이 가로막아 이를 그르칠 수도 있어 나는 저기 관도 옆에 있는 모래 언덕에 몸을 감추고 진왕을 기다려야겠어 몸을 일으킨 역사가 철태를 가볍게 어깨에 메며 말했다 장량도 얼른 그를 따라 몸을 일으켰다 역사가 그런 장량을 눈길로 주저앉히려는 듯 지그시 쏘아보며 말했다 선생님은 이대로 계시오 여기서 이를 살피시되 내가 손을 쓰고 난 뒤에는 성패의 상관 말고 얼른 이 자리를 떠나시오 불행히 내가 이를 그르쳐도 또 반드시 살아남아 진왕을 죽여줘야 하오 장량이 잠시 할 말을 잇고 있는 사이 역사는 묶여있는 자신의 말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더니 꽃비를 풀어 안장에 감은 뒤로 철퇴로 가볍게 말 엉덩이를 쳤다 말이 놀란 울음소리 내며 남쪽으로 내다랐다 살아서 돌아갈 마음을 버렸구나 그런 생각에 퍼뜩 정신이 든 장량이 소리 높여 역사를 불렀다 대협 잠깐 멈추시오 관도적으로 휘적휘적 걸음을 옮겨놓고 있던 장사가 장량을 돌아보며 무겁고도 깊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선생께서 무도한 진나라를 미워하고 진왕을 죽여 망국의 한을 풀려고 하신다는 것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선생도 나를 그 이상으로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고는 곧장 관도로 걸어나가 길가의 작은 모래 언덕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 태도가 어찌나 겨련한지 장량은 말없이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원래 몸을 숨기고 있던 모래 언덕에 그대로 머문 채 관도를 내려다보며 시왕제의 행차가 다가오기만을 기다렸다 서편 하늘의 먼지가 더욱 자욱해진 걸로 보아 그 사이에도 시왕제의 행차는 쉼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나 한 곳에 웅크린 채 숨어 기다려야 하는 쪽으로써는 무한히 길고 더디게 느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장량의 두 눈을 찔러오는 듯한 빗살이 있었다 서북쪽 모래 언덕을 돌아나오는 갑사들이 들고 있는 창검의 날이 뿜어내는 빛이었다 시왕제의 행차를 호위하는 시위대인 듯 싶었다 그 시위대의 규모를 보면서 장량은 크게 낙담했다 시왕제가 바로 진이며 그의 순행은 곧 진 조정의 움직이라는 말은 들었지만 그렇게 많은 시위대가 따르고 있는 줄은 몰랐다 당장 눈에 들어오는 머릿속만 해도 500명은 되어보였다 모두 번쩍이는 갑옷으로 몸을 둘러쌌을 뿐만 아니라 선두에는 수십일의 기마가 길을 열고 있었다 행렬의 앞머리가 그 정도이면 모두 합쳐서 얼마나 많은 인마가 시왕제를 호위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었다 시위대에 이어 몇 대의 속거들이 굴러나왔고 속거의 행렬에 이어 다시 한때의 보병갑사들이 창검을 번쩍이며 뒤따랐다 역시 500명은 넘어 보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애워 쌓이듯 말로만 듣던 시왕제의 올량거가 모습을 드러냈다 온량거는 뒷날에 재래용 수레처럼 지붕과 벽이 있고 창을 내어 창문을 열면 시원하고 닫으면 따뜻하게 만들어진 수레였다 바퀴가 바퀴가 넷에 폭이 넓고 금은과 깃털로 장식되어 있었으며 여섯 마리 백마가 끌고 있었다 온량거를 보자 장량의 가슴은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저기 내가 내가 젊은 나를 다 바쳐 목숨을 노려온 원수가 있다 천하 백성을 짓이기고 쥐어짜는 폭군이 있다 장량은 자신도 모르게 장검을 끌어당겨 손잡이를 힘주어 잡았다 그리고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다급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때 퍼뜩 관도 가까운 모래 언덕 뒤로 뭔가 히뜩히뜩 움직이는 게 보였다 창의 군에게서 빌려온 역사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아마도 시왕제를 저격하기에 보다 가까우면서도 몸을 감추기 좋은 곳으로 옮겨 앉는 듯 했다 그 사이에도 시왕제의 온량거는 느릿느릿 창의 역사가 몸을 감춘 모래 언덕 쪽으로 다가왔다 오래잖아 온량거는 창의 역사가 몸을 숨긴 모래 언덕을 천천히 스쳐가듯 지나갔다 그때 갑자기 큰 외침이 우레처럼 터지자 수레와 사람의 행렬이 잠시 멈칫하는 듯 했다 이어 창의 역사의 거대한 몸집이 한 마리 크고 검은 새처럼 모래 언덕에서 솟구치더니 곧바로 온량거를 덮쳤다 두 손으로 굳게 잡은 굵은 쇠몽 군둥이가 그대로 그의 몸의 일부처럼 느껴졌다 우직근 쾅 하고 멀리 있는 장량의 귀에까지 마른 나무판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리며 온량거의 지붕이 풀썩 내려앉는 게 보였다 일격의 일격의 수레 전체가 내려앉은 수레가 그 모양이 났으면 안에 타고 있는 사람 또한 성할 리가 없었다 됐어 장량은 놀라움과 감격에 아울러 몸을 떨며 자신도 모르게 나아지게 외쳤다 그런데 미처 그 외침이 끝나기도 전에 눈에 들어온 뜻밖의 광경에 그는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또 한 대의 올량거가 서쪽 모래 언덕을 돌아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제야 섬뜩한 기분으로 눈여겨 살펴보니 뒤따르는 올량거는 그 밖에도 몇 대 더 있었다 장량이 아연해서 내려다보고 있는 사이 관도 위에서는 한바탕 처절한 도살극이 벌어지고 있었다 내려앉은 수레가 빈 것임을 알아차린 창의 역사가 뒤따라오는 다른 올량거로 몸을 돌리려 할 때 잠시 마비된 듯 굳어있던 시위대가 꿈틀 움직였다 이어 멀지 않은 곳에서 달려온 기병들이 애워쌌고 이후 창의 역사의 분전은 보이지 않았으나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장량에게도 느껴져 왔다 애워쌌 갑사들의 함성을 뚫고 들려오는 창의 역사의 고함 소리 그리고 청동과 철기가 부딪는 소리 가끔씩 창의 역사의 역사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의 담이 피로 쓸리듯 쓸리는가 하면 그의 쇠몽둥이에 얻어맞은 듯 말위의 기장들이 가랑잎처럼 굴러 떨어졌다 장량이 숨어있는 모래 언덕까지 그 피비린내가 풍겨오는 듯 했다 하지만 하지만 이내 창의 역사의 기압소리는 점점 상처받은 짐승의 신음소리를 닮아가고 애워싼 갑사들의 함성은 사냥의 막바지에 들어선 몰입군들을 닮아갔다 그러다가 갑자기 말위의 갑사가 내지르는 기압소리가 들리더니 창의 역사를 애워싼 원의 중심으로 바짝 다가간 갑사들의 마구잡이 창질이 한동안 이어졌다 이미 저항이 끝난 창의 역사의 주검을 짓이기고 있음에 틀림이 없었다 기장 하나가 무어라 외치며 사람들을 해치고 말을 몰아 창의 역사를 애워싸고 있는 곳으로 다가가는 것을 보고서야 장량은 퍼뜩 정신이 들었다 다 끝났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늦은대로 창량 자신이 장검을 뽑아들고 말에 올라 뛰어드는 걸 생각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단기지만 시황제가 타고 있는 것으로 가장 의심이 드는 세 번째 올량거를 덮쳐 창의 역사가 못다한 일을 다시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창의 역사 때문에 날카로운 경계에 들어간 시위 갑사들의 벽을 뚫고 진시황의 수레에 이른다는 것은 이미 틀린 일이었다 목숨만 헛되이 내놓은 일이 되고 말 것임에 분명했다 거기다가 모래 언덕을 내려가며 당부하던 창의 역사의 목소리가 다시 장량의 무모한 격정을 가라앉혔다 그렇다 죽는 일은 어렵지 않다 우선 피하자 여기서 달아나 다시 한 번 때를 기다려보고 그래도 진왕을 죽일 수 없다면 그때 홀로 살아남은 부끄러움을 씻으리라 헛되이 죽는 것보다는 구차하지만 살아남아 그 한을 풀어주는 것이 오히려 그의 협의에 보답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윽고 그렇게 스스로를 달린 장량은 가만히 모래 언덕을 내려갔다 그리고 나무에 묶어두었던 말곱비를 풀고 훌쩍 말 등에 뛰어올랐다 장량이 박차를 가하자 말은 외줄기 먼지를 뽀얗게 일으키며 남쪽으로 달렸다 그 먼지 구름이 모래 언덕 위로 피어올라 멀리 관도에서도 보였으나 창의 역사에 갑작스러운 출현과 그 괴력에 놀란 시위 갑사들은 그것을 수상히 여기며 살펴볼 겨를이 없었다 잠시 후 현장에 도착한 시왕제 앞에 기장 하나가 달려와 두려움에 가득 찬 얼굴로 아뢰였다 폐야 송구하옵니다 불계를 도모한 자가 있어 잠시 여전히 소란하였습니다 잡았느냐 나직하고도 무심한 목소리로 시왕제가 물었다 그렇사옵니다 하온아 이미 목숨이 붙어있질 않습니다 보시겠습니까 그자는 한낱 흉기에 지나지 않는다 반드시 뒤에서 씻기고 부추긴 자가 따로 있을 것이다 주변을 뒤져보았느냐 황송하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진 못했습니다 지금 곧 기병을 풀겠습니다 기장이 한층 더 움츠러든 어조로 그렇게 말하고는 도망치듯 말머리를 돌리려 했다 그만 누워라 설령 공모자가 근처에 있었다 한들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겠느냐 시왕제가 여전히 무심한 어조로 그렇게 말려놓고 조용히 덧붙였다 부근에서 가장 큰 성읍이 어디냐 신정이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로 가자 짐의 행차를 신정으로 이끌라 시왕제는 그렇게 지시하고 올량거의 창을 닫았다 그는 올량거 안에 걸터앉으며 그동안 풀어두었던 장검을 다시 허리에 찼다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 바깥에서의 느낌은 태산같은 무게와 고요함일 것이나 시왕제의 가슴속에는 이미 음험한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육국을 모두 아우르고 시왕제가 된 오늘까지 아직도 그런 쥐같은 무리가 남아있었다니 내 이번에 반드시 그 뒤를 캐어 천하에 밝히고 역도들을 엄히 벌하리라 두 번 다시 나의 제국 안에서 감히 나를 누리는 무리가 없게 하리라 하지만 그 일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시왕제는 신정에서 열흘이나 머물며 창의 역사의 시체를 성문에 걸어놓고 그가 누군지를 물어보게 하였으나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 또 전국에 유성마를 띄워 행실이 수상적은 자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하였으나 방랑사의 일과 연관된 자는 아무도 찾지 못했다 이 일로 시왕제의 순행은 한동안 중지되었다 그러나 육국의 잔당들이 역모를 꾀한다 한들 두려울 것이 없다는 굳은 신념이 그로 하여금 다시금 순행에 오르게 했다 방랑사의 일이 있은 지 3년 만에 일이었다 시왕제의 순행이 서주를 거쳐 패연을 지나갈 무렵 8년 전에 보았던 것과 똑같은 왕기가 하늘 위로 은은히 서려있는 것이 보였다 시왕제는 즉시 이사를 불러 명했다 이곳에 왕기가 있는 것으로 보아 반드시 역도가 있을 것이요 경은 곧 이 지방을 샅샅이 살피고 추호라도 수상한 자가 보이면 가차없이 목을 베어 후안이 없도록 하시오 그러자 이사가 고개를 조아리며 아뢰였다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우연히 나타난 기운을 가지고 이토록 심리하십니까 본래 길조니 흉조 왕끼니 석이니 하는 것은 모두 생각하기 나름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의 말을 듣고 보니 과연 틀린 말이 아니었다 시왕제는 곧 마음을 돌이키고 명을 거두었다 네 형의 말이 옳소 보기 나름 생각하기 나름이지 시왕제는 다시 멈추었던 순행을 계속하라 명했다 동군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민정을 관망하였으나 이후 여러 날 동안은 아무 일도 없었다 순행이 태주의 일은 어느 날 밤이었다 시왕제는 곧 괴상한 꿈을 꾸었다 그는 동해에 용왕과 만나 치열한 싸움을 벌이다가 결국 용왕의 무서운 힘을 당하지 못하고 급히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망망대해가 앞을 가로막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돌연 하늘에서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번개같이 내려와 자신을 꿀꺽 삼켜버리는 것이 아닌가 시왕제는 소스라치게 놀라 꿈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다 하 아무래도 동해를 메운 것이 잘못이었나 보다 시왕제는 자신의 운명이 다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 이사를 불러 유조와 옥세를 맡기며 당부했다 아마도 짐에 천명이 다했나보 경은 짐이 죽거든 태자 부소로 하여금 제 위에 오르게 하여 천하를 잃지 않도록 하시오 어렵게 말을 마친 시왕제는 두어 번 허공을 잡을 듯이 손을 내줬더니 이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진시황 즉위 37년 그의 나이 50세 되던 해였다 이사는 시왕제의 숨이 끊어진 것을 거듭 확인하고는 근시 조고를 불러들였다 폐약해서 승하하시다니 근시 조고의 입에서 슬픔과 탄식이 흘렀다 그런 조고에게 이사가 말했다 국상을 발표하지 맙시다 조고는 이사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시왕제가 순행 중에 숨을 거두었다는 소문이 세상에 퍼지면 흉측한 변괴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왕의 시신을 올량거에 안치한 채 함양으로 길을 재촉했다 마치 산 사람처럼 끼니마다 음식까지 바치며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다 때는 무더운 여름이라 시신이 썩는 냄새를 막을 수 없자 생선과 포를 가득 씨른 수레를 올량거 뒤에 바짝 따르게 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서둘러 부소에게 사신을 보내지 않은 채 우물거리고 있었다 이 낌새를 알아차린 조고는 이사를 찾아가 넌지시 그의 심중을 떠보았다 제 생각에는 유조를 고쳐서 호의 왕자를 황제로 옹립하는 게 좋을 듯 한데 승상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이사는 의외로 펄쩍 뛰며 반대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신하된 자로서 어찌 감히 선황의 유조를 고칠 수 있단 말이오 그럴수록 조고는 더욱 차갑게 눈을 번뜩이며 윽박질렀다 그럼 승상께서는 몽염과 비교해서 누가 더 태자의 총애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오 그야 나는 몽염에 비할 바가 못되지요 그러니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태자 부손은 명석한데다 결단력 또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승상과는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를 황제로 옹립한다면 그는 반드시 승상을 내치고 몽염을 중용할 것입니다 무릇 권세가 없어지면 지체가 몰락하고 마침내는 목숨마저 위태롭게 된다는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결국 이사는 조고의 달콤한 꿰매 빠지고 말았다 으 전 그렇다면 그대의 의견을 따르겠소 이사의 승낙을 얻은 조고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이사를 이끌고 호해가 있는 수레로 찾아갔다 지금은 전하와 승상 그리고 신의 운명을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순간입니다 만약 선황의 유조대로 태자 부조를 옹립한다면 신등은 물론 전하의 생명까지도 남의 손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신등은 이미 전하를 황제로 모시기로 뜻을 모았고 이제 전하의 결정만 남은 것입니다 하지만 호해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형을 패하고 아오가 나선다는 것은 천리에 어긋나는 짓이며 부왕의 명을 어기고 남의 자리에 차지하는 것은 효와 인을 버리는 것인데 어찌 천하가 나를 따르겠소 그러나 호락호락하게 물러설 조고가 아니었다 전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구외되어 대사를 그르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을 것이요 이미 촌각을 다투는 급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속히 마음을 정하십시오 원체의 주견이었던 호해에게는 뿌리칠 수 없던 유혹이었다 전 그렇다면 형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네 형들의 뜻에 따르리다 호해 예술에서 물러나온 조고와 이사는 그 길로 시황제의 유절을 고쳤었고 이튿날 조고의 식객인 염락이라는 자를 사자로 해서 상군에 있는 태자 부소에게 보냈다 지난 하 은 주 시대에는 효도로서 천하를 다스렸으니 아비는 이로써 윤리를 세우고 아들은 이로써 직분을 다하였거늘 이 같은 이치를 거스른다면 도라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장자 부소는 우러러 덕을 받들지 못하고 강토를 넓혀 공을 세우지도 못했으면서 감히 광폐한 글을 올려 함부로 군부를 비방하였으니 부자의 정리로는 가긍하나 나라의 법으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호회를 태자로 삼고 부소에게는 사약과 단도로서 자결케 하는 바이다 장군 몽염 또한 군사를 이끌고 변방에 있으면서 나라의 위험을 떨치지 못하고 부소의 행적 또한 바로잡지 못하였으니 이는 인신으로서 불충을 범한 것이다 역시 자결을 명하노니 군사의 지휘는 부장 왕리에게 위임하라 부소는 황제의 조서를 받아보고는 너무도 원통한 나머지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했다 이윽고 그 자리에서 사약을 들이키려 하니 곁에 있던 몽염이 다급하게 만류했다 잠시 고정하십시오 폐하께서는 신에게 삼십만 병력을 주어 장성을 구축해 하셨고 또 전하에게는 감군의 중책을 맡기셨는데 갑작스럽게 이같은 명이 내려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중간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를 일이니 폐하께 한번 사면을 정해보십시오 이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때 자진하셔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몽염은 칼을 빼들고 사자를 뱃듯이 추궁해 보았지만 시황제의 죽음을 알지 못하는 사자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았다 이 광경을 침통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부소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장군 그만두십시오 부왕께서 죽음을 명하셨으니 그 명에 따를 뿐입니다 사면을 청하는 것도 떳떳지 못한 일입니다 말을 마친 부소는 사약을 단숨에 들이켰다 이 모습을 본 몽염은 슬픔과 분노로 온몸을 부르르 떨더니 이윽고 체념한 듯 자신의 목에 칼을 꽂고 자결했다 두 사람의 자결을 확인한 사자가 돌아와 조그와 이사에게 보고를 올리자 두 사람은 뜰듯이 기뻐했다 참으로 잘됐구나 잘됐어 이제 두려울 것이 없다 조그의 보고를 들은 호회 또한 빙글의 미소를 지으며 만족스러워했다 거칠 것이 없어진 이들 일행은 시왕제의 시신을 모신 올량거를 앞세우고 마침내 하명이 입송했다 이사와 조그는 그제야 국상을 선포하고 그들이 고쳐쓴 황제의 유조에 따라 호회를 이세 황제로 공포했다 그해 9월 시왕제의 장례는 하명의 동남쪽에 있는 여산에 모셔졌다 이곳은 시왕제가 불사의 약을 구하려 했던 훨씬 그 이전에 이미 묘소로 정해진 곳으로 70만명의 인원이 동원되어 일찍이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대역사가 진행되어 왔던 것이다 둘레가 80리에 깊이 50척의 땅을 파헤쳐 정전, 내전, 침전을 축조하고 시왕제의 시체가 들어있는 석관을 안치할 침전에는 홀을 파고 그 속에 물 대신 수은을 가득 채워서 마치 깊은 연못 가운데 석관이 놓인 것처럼 만들었다 침전 내부의 동서에는 진주를 커다랗게 엮어 해와 달을 꾸몄으며 정전과 내전에는 온갖 금은 보아로 치장하고 자식 없는 후군과 평소 시왕제의 총회를 받던 궁녀들을 거두어 함께 순장했다 뿐만 아니라 능묘 안의 비밀이 새어나갈 것을 염려한 나머지 묘도의 중간문을 일시에 닫아버림으로써 그 속에서 일하던 수많은 일꾼들을 모조리 생매장하고 말았다 이로부터 진나라의 모든 권력은 이사와 조고에게 돌아갔다 특히 조고는 낭중령이란 직책을 맡아 승상인 이사를 능가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둘렀으니 대신들은 말할 것도 없고 황족들까지도 조고 앞에서는 벌벌 떨었다 이세 황제는 나라 안의 정사는 조고에게 맡기고 나라 밖 일은 이사에게 맡긴 후 낮이나 밤이나 술과 궁녀들에게 빠져 살았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조고가 아래였다 폐하께서 제 위에 오르신 뒤 얼마 되지 않아 천하의 민심이 안정되지 않은 데다가 공자나 황족 중에도 불축한 생각을 품는 자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법을 어미하고 조정을 쇄신해야만 폐하의 존이가 선황에 못지않은 위광을 떨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세 황제는 그 말에 솔깃했다 그렇지 않아도 21세 젊은 나이에 황제가 된 그로서는 일말에 불안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참으로 옳은 말이요 그 일을 경이 맡아 처리해 주어 이리하여 조정 안팎으로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으니 먼저 촉당에 귀양본했던 목념의 일족들이 깡그리 주살대고 평소 조고의 눈에 거슬리던 자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 쓰고 처참한 죽임을 당했다 또한 이세 황제와 한 핏줄을 나눈 공자와 황족들도 차례로 죽임을 당했으니 공자 열두 명과 선황의 후궁에게서 태어난 스물두 명의 자녀들이 모두 몰살을 당했다 이리 이러하니 선황의 총신이나 이에 연루된 신하 관리들의 억울한 죽음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었다 이런 마당의 망국을 재촉하려는지 이세 황제의 엉뚱한 짓은 그칠 줄 몰랐다 아 선제께서는 대궐이 협소하여 조궁을 짓게 하셨어 그런데 아방궁의 완공도 보지 못하시고 승하하셨으니 지미 이 공사를 완공하여 만천하에 그 위험을 떨칠까 하오 이었고 사방 삼백리에 달하는 데다 화려함의 극치를 이룬 아방궁의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때맞춰 변방의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한 군사까지 일으키게 되어 전국에 대대적인 동원령이 내려졌다 백성들은 부역과 징병에 시달리고 조궁의 경비와 군량미를 대느라 죽지 못해 사는 꼴이 되었다 이처럼 학정이 갈수록 크게 달하자 기현 땅에서 진승과 오강이 봉기를 일으킨 것을 비롯하여 산동 산서 하북 하남 등 각지에서 육국의 후예들이 의병을 일으켜 점차 그 세력을 확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적재의 아들 시황제가 생전의 왕기를 보았던 곳 를 흡국의 시황제는 흡국의 성은 유 이름은 방이었다 태어날 때 지붕 위로 상스러운 서기가 가득했고 용의 기상을 지녔다는 그였지만 32세가 되어서야 겨우 말찍인 정장 벼슬을 할 수 있었다 유방은 천성이 활달하고 도량이 넓어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기에 그의 주위에는 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주색 또한 너무도 좋아했던지라 그를 무시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어느 날 여문이라는 부자가 패현 현령의 집에 빈기구로 와 있어 이곳의 관리라면 모두 예물을 갖고 찾아가야만 했다 유방 역시 정장 벼슬이 남아 지키려면 현청에 나가 예물을 바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내키지 않는 걸음으로 터덜터덜 현청으로 향했다 이거 축의금이 천전 미만인 사람은 저쪽 말 속에 가앉으시오 형리인 소아가 공공연하게 큰소리로 외칠 만큼 이곳의 현령은 부패한 관리였다 유방이 비록 정장 벼슬에 있다고는 하나 술값마저 외상으로 달고 있는 처지인지라 천전은 커녕 백전도 지닌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배심 좋게 소아 앞으로 나아가 추기금 장부에 유방 일만전이라고 크게 써서 올렸다 여문이 깜짝 놀라 유방을 상좌에 앉게 하자 곁에서 보고 있던 소아가 여문에게 가만히 귀뜸해 주었다 저건 터무니없는 허풍입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지요 그러나 유방은 보란듯이 태연하게 상좌에 버티고 앉았다 그런 유방에게 여문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말했다 내가 일찍부터 관상 보기를 좋아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의 관상을 봐왔지만 유군과 같은 좋은 상을 보기는 처음일세 앞으로 귀하게 될 몸이니 항상 자중자애하게나 아 마침 내게 딸이 있어 자네에게 맡기고자 하니 부디 사양하지 말게나 감히 청하지는 못하오나 진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이렇게 해서 유방은 여문의 사위가 되었다 유방은 처음부터 이렇다 할 포부라든가 큰 뜻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저 자기가 용의 상을 타고났고 훗날 귀하게 될 상이라고 하니 그저 뭔가 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었다 이런 유방에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현령의 명으로 폐헌에서 징집된 장정들을 이끌고 여산의 시왕제 능묘공사에 가게 된 도착한 유방 유방은 백여명의 장정들을 인솔하여 함양으로 수천 리기를 떠났다 그런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지나 십여일을 가는 동안 절반이 넘는 장정들이 도망을 가고 남아있는 장정들은 겨우 사십여명밖에 되지 않았다 이대로 여산까지 가봤자 자기 목부터 달아날 게 뻔한 일이었다 풍서에 도착한 유방은 남아있는 장정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너희들이 비록 현령의 명에 따라 여산으로 부역을 가지만 한번 그곳에 가면 그 노역에서 벗어날 날이 막연할 것이다 이미 도망간 자들은 어떻게든 살겠지만 너희들은 고생만 실컷하다 헛되이 죽을 뿐이다 그러니 이 길로 하자 살 길을 찾도록 하거라 장정들은 유방의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라 물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살겠으나 정장님은 어쩌실 셈이십니까 아 자네들도 없는데 나 혼자 하명까지 무엇하러 가겠는가 나도 도망갈 수밖에 장정들은 서로 눈치를 살피다가 하나 둘 씩 자리를 떴다 그 중 십여 명이 유방을 따라가겠다고 나서자 유방은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승낙했다 유방은 일단 패현 인근으로 가서 사태의 추이를 살펴보기로 했다 오던 길로 돌아가기에는 아무래도 꺼림칙해서 큰 길을 버리고 망탕산의 오솔길을 택해 가는데 길을 잃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사람을 보내어 길을 알아보게 하고는 가지고 있던 술항아리를 열었다 얼마 후 길을 알아보게 했던 사람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달려왔다 저 앞에 길이가 열 자나 되는 커다란 구렁이가 길을 막고 있습니다 어찌나 큰지 오금이 다쳐릴 정도입니다 어느새 얼큰하게 취한 유방은 창정들의 말에 벌컥 화를 냈다 대장부 가는 길을 감히 구렁이 따위가 가로막다니 내 이 요물을 그냥 두지 않겠다 유방이 씩씩거리며 달려가 보니 과연 엄청나게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또리를 튼 채 길을 막고 있었다 유방은 조금 더 두려워하는 기색 없이 그대로 달려들어 한 칼의 구렁이를 토막내고는 앞장서서 걸어갔다 그 모습을 본 장정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주색이나 밝히는 게으름뱅이 유방이 아니었다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큰 담력과 용력을 가진 호걸이었다 장정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유방 앞으로 달려가 무릎을 꿇었다 앞으로도 계속 정장님을 따르겠습니다 수하로 거두어 주십시오 유방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그럼 그럼 하는 수 없다 당분간 이곳에서 숨어 있기로 하자 유방은 남은 장정들을 이끌고 망탕산 기슭에 초옥을 지어놓고 그 속에서 함께 지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다 지난날 구렁이가 죽은 그 자리에서 밤마다 늙은 노파 하나가 뱀의 사체를 부여안고 구슬피 울부짖는 것이었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한 젊은이가 그 광경을 보고 물었다 그 흉물스러운 구렁이가 죽은 것은 모두에게 좋은 일인데 어찌 그리 슬피 우는 것입니까 아 모르는 소리 말게 내 아들은 백제의 아들로 잠시 구렁이로 화신하여 길가에 나왔던 것인데 적제의 아들인 유방이란 놈이 무참히 죽였으니 내 어찌 울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젊은이가 필시 요물의 장난일 것이라고 여기고 지팡이를 들어 노파를 치려하니 노파는 그 자리에서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이후 사람들의 입에서 유방에 대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유방이 큰 구렁이를 베어버렸다느니 적제의 아들이라느니 소문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그러자 세상에 불만을 품고 있던 협객과 장정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열흘 가까이 지나자 그 수가 오백 명이 넘게 되었다 이 무렵 폐연에서 번쾌가 유방을 찾아왔다 번쾌는 유방과 같은 마을에서 사는 개백정으로 유방의 장인인 여문이 그의 상을 한 번 보고는 당대의 장후가 될 상이라 하여 둘째 딸을 시집 보내니 유방과는 동서지간이었다 그 번쾌가 갑자기 자신을 찾아오자 유방은 뜻밖이라는 듯이 물었다 아니 자네가 웬일로 나를 찾아왔는가 내가 여기 있는 줄은 어떻게 알고 형님 이제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때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음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 하고 있습니다 현령이 반기를 며칠 전 소아가 급히 저를 부르기에 갔더니 현령이 형님과 함께 대사를 도모하고자 한다는 뜻을 전해 달라고 하더군요 형님이 소아의 수백 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소문은 배연에서도 자자하거든요 형님이 여기 계신 것도 소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유방은 번키의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재차 물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나라의 녹을 먹고 있던 현령이 반기를 든다고 백성들이 쉽게 따라줄까 그래서 형님이 필요한 것이죠 명분도 세우고 힘도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시왕제가 죽은 뒤로 천하가 온통 들썩이고 있습니다 형님께서 칼을 들고 일어나신다면 제가 비록 개백적 노릇이나 하고 있지만 이 목숨을 형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번쾌의 결연한 태도의 유방은 입을 다물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시황이 죽고 이세 황제의 복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한다는 명분 아래 사방에서 봉기가 일어나고 있음은 그 역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유방은 무언가 모를 운명의 힘이 자신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고 있음을 직감했다 잘 알았네 나는 이곳의 일을 정리하고 갈 터이니 자네가 먼저 내게 와 있는 장정 200명쯤 데리고 현령을 만나보게 저에게 그 큰일을 맡기신다구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길로 현령에게 가서 실수 없이 형님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유방은 즉시 수화의 장정들을 모아놓고 패연의 현령을 도와 봉기를 일으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진나라에 대한 서름과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던 장정들은 크게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이튿날 번캐는 즉시 200명의 장정들을 뽑아 거느리고 패연 성 앞으로 들어갔다 수화는 번캐가 유방의 승납과 함께 2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 것을 보고 즉시 현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번캐를 맞이한 현령은 불쾌하기 이를 데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유방은 어찌하여 안 오고 너만 왔더란 말이냐 지금으로서는 조금이라도 더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개백정 따비를 상대한다는 것이 영 내키지 않았던 것이다 불쾌하기는 번캐 역시 마찬가지였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현령의 얼굴을 대하자 당장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고 싶었다 형님께서는 그곳의 일을 정리하는 대로 곧 뒤따르겠다고 하셨습니다 번캐는 고리 눈을 부릅뜬 채 당당하게 대답했다 현령은 그런 번캐를 경멸하듯 내려다보더니 소화를 시켜 번캐 일행을 물러나게 했다 번캐는 잔뜩 굳은 얼굴로 밖으로 나가 장정들을 이끌고 버렸다 번캐가 나가자 현령은 소아에게 성난 얼굴로 꾸짖듯이 말했다 자네는 어디서 저 따위 무지한 불황배를 불러들였나 자네가 추천한 그 유방이란 그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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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놈과 한통 속일 게 뻔하지 않은가 유방 그논이 번캐 같은 개백정을 내게 보낸 것만 봐도 필시 필시 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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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기 그념 그념 같은 형리인 조참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그러자 조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지. 일이 이렇게 된 이상 오늘 밤 성을 빠져나가 유방을 찾아가세. 그렇지 않았다가는 현룡손에 우리의 목이 탈환하고 말걸세. 역시 그 길밖에 없겠지. 조참의 말을 들은 소아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리 처지가 막막해졌다고는 해도 겨우 정장자리에 있었던 유방을 찾아가 몸을 의탁해야 하다니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었다. 그날 밤 소아와 조참은 신부옥 십여 명만 거느른 채 몰래 성을 빠져나와 유방이 있는 망탕산 연못가로 갔다. 유방은 두 사람을 크게 환대했다. 아 이런 누추한 곳까지 찾아오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유방의 극진한 대접을 받은 소아와 조참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놀라워했다. 자신들이 알던 게으름뱅이 주정뱅이 유방이 아니었다. 함부로 범접지 못할 기상을 품고 있는 당당한 호걸의 모습이었던 것이다. 주객의 예가 끝나고 자리에 앉자 소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패연의 현령은 자기가 먼저 진나라의 반기를 들고 의병을 일으키겠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는 도리어 우리 두 사람과 유공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현령의 발고로 우리 모두의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무능한 현령을 몰아내고 패연을 취해야 합니다. 묵묵히 소아의 말을 경청하던 유방은 자리를 고쳐앉으며 겸손하게 말했다. 보다시피 저는 도망꾼에 불과합니다. 그런 제가 무슨 힘으로 패연을 취하겠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조참이 거들었다. 유공께서 큰 구렁이를 처치하신 뒤로 유공의 덕을 사모하는 협객들이 사방에서 몰려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때는 지금입니다. 패연을 취하여 근거지로 삼고 흩어져 있는 지사들을 규합하여 의거를 일으켜야 합니다. 우리 두 사람도 유공을 모시고 천하를 도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뵌 것입니다. 유방은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다. 두 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어떻게 패연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 없습니다. 이곳엔 오백여명의 장정들이 모여있지만 성안에는 고작 군사 백여명에 불과합니다. 조참이 자신있게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기가 없습니다. 맨 주먹으로 저들의 창검과 싸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유방은 전과 같지 않게 몹시 신중했다. 이것이 소아나 조참에게는 오히려 든든하게 여겨졌다. 소아가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말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성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모두 유공의 높은 명성을 알고 있고 또한 현령은 크게 민심을 잃었습니다. 유공께서 경문을 써서 성안으로 보내시기만 한다면 그들이 먼저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마침내 마음을 정한 유방은 소아의 의견대로 경문을 썼다. 성안의 백성들에게 구하노라. 진나라의 학정에 맞서 천하의 호걸들이 일어났도다. 이제 나 유방이 대의와 의기로서 패연의 현령을 몰아내고 진나라를 무찌르고자 하나니 그대들은 속히 성문을 열도록 하라. 만일 하늘의 뜻에 순종치 아니하고 거슬렀다가는 성이 무너지는 날 함께 죽을 것이니 그때 후회함이 없도록 하라. 이 같은 경문을 수십통 만들어 성안으로 쏘아 보내자 과연 소아의 말대로 성안의 백성들은 여기저기서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도 이미 유방이 큰 구렁이를 죽이고 수백여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과 현령이 진나라의 반기를 틀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하는 바람에 소아와 조참이 유방에게로 도망갔다는 것까지 소문으로 듣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수군거림은 삽시간에 공론으로 이어졌다. 그날 그날 밤 사방에서 모여든 백성들은 함성을 지르며 현청으로 몰려가 눈 깜짝할 사이에 현령을 죽이고 성문으로 쏟아져 나왔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치자 백성들은 성문을 활짝 열어 유방 일행을 맞았다. 유방은 소아, 조참, 번쾌와 함께 오백여명의 장정들을 거느리고 성안으로 들어갔다. 백성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길거리로 나와 유방의 입성을 열렬히 환영했다. 소아와 조참이 유방을 현청으로 안내해 현령의 자리에 앉히려 하자 유방은 손을 저으며 마다했다. 아니요, 내가 어떻게 패연의 주인이 된단 말이요. 아무리 천하가 어지러워졌다 해도 나같이 아무 재주 없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온 세상이 비웃을 것이요. 그러니 덕망이 높고 재주 있는 사람을 뽑아 주인으로 정하고 우리는 그저 그를 보좌하는 것이 옳을 것이요. 소아와 조참이 재차 청하며 난감한 표정을 보이자 현청 마당으로 따라 들어온 백성들과 장정들이 입을 모아 외쳤다. 유공께서 이 패연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저희들은 오직 유공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소아와 조참이 다시 허리를 굽히고 거듭 청했다. 백성들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입니다. 유공께서는 더 이상 사양하지 마십시오. 유방은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손을 들어 수락했다. 여러분들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렇게 하지요. 유방의 말이 떨어지자 현청은 환호성으로 가득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번캐도 커다란 입을 담을 줄 모른 채 연신 싱글벙글 했다. 이었고 현청에 모여있던 백성들이 모두 돌아가자 유방은 장정들을 좌우의 공청에 들게 하여 편히 쉬도록 했다. 그러고는 소화 조참 번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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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의 일들을 의논했다. 그러고는 번캐를 장수로 삼아 장정들을 지휘하게 하고 밖으로 교섭하는 일은 조참이 맞게 하고 현청안의 일은 소화가 맞기로 했으며 유방의 기치로는 적재의 아들이라는 뜻을 살려 붉은 길을 쓰기로 했다. 이리하여 유방은 이날부터 폐현의 주인이라 하여 폐공이라 불리게 되었다. 기원전 209년 9월 시왕제가 죽은 그 이듬해의 일이었다. 역발산 기계세 시왕제는 초나라를 멸망시킨 그 땅에 초군을 두었다가 뒤에 다시 남군 구강 회계 세군으로 나누었다. 그 세군 중 회계군 오중 땅에 항량이란 사내가 있었다. 항시는 옛 초나라의 이름난 장군가로서 일찍이 항땅의 제후로 봉해졌기 때문에 성을 항시로 쓰고 있었다. 대대로 초나라를 위해 걸출한 장수를 배출해 왔는데 특히 초나라 최후의 명장 항연은 모든 초나라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 항량은 바로 그 항연의 아들로 초나라가 망하자 맏형 항백의 아들인 항우와 함께 오중으로 피해 왔던 것이다. 항량은 특별히 귀골이 장대하거나 용맹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람들의 믿음을 사기에 충분할 만큼의 재력과 풍부한 학식을 지니고 있었기에 오중 땅에서는 제법 권세를 누리고 있었다. 그 항량에게 있어 항우는 친하들과 다름없는 유일한 핏줄이었기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호걸로 키우기 위해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항우는 글 공부에는 전혀 흥미를 갖지 못했다. 글은 제 이름 석자만 쓸 수 있으면 족합니다. 항우는 그렇게 말하며 책을 덮더니 다시는 펴려하지 않았다. 항우의 고집을 잘 알고 있는 항량인지라 이후로는 억지로 글을 가르치려 들지 않았다. 음 그럼 검수를 배워보겠느냐. 무란 대장부가 마땅히 본업으로 삼을 만한 것이니라. 항우는 그 권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 처음 얼마간은 항량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무예의 달인들을 초빙해 새로운 무예의 초식을 전수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였다. 무라는 게 손목과 팔로 창검을 익히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기왕 배울 바에는 만인을 상대로 하는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항량은 그 말이 자신의 게으름을 감추기 위한 핑계로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항우는 이미 창술과 검술에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 팔척 장신에서 내뿜는 용력은 물론이요 그가 휘두르는 창검을 당할 자는 아무도 없었다. 항량은 그런 항우를 바라볼 때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곤 했다. 어느 날 회계군의 대수인 은통이 사람을 시켜 은밀히 항량을 불러들였다. 지금 진승과 오강의 반란 군이 장강의 서쪽 일대를 점거하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하오. 여러 날 생각 끝에 저도 이 봉기에 가담하려 하는데 선생이 도와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소. 체력과 덕망으로 오중백성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항량을 끌어들인다면 은통에게도 큰 힘이 될 것이 분명했다. 항량이 그런 은통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다. 아 옳은 생각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 역시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은통이 비밀을 털어놓은 이상 호응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결코 모반이 누설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쯤은 아무리 모자란 은통이라도 잘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항량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항우를 불러 말했다. 아 은통이 진나라에 반기를 들겠다며 내게 도움을 청하더구나. 그러나 대장부가 어찌 스스로 일을 도모하지 않고 일개 태수 밑에서 졸개 노릇이나 하고 있겠느냐. 이번 기회에 회계 땅을 빼앗아 우리의 근거지로 삼고 천하를 도모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자 혈기왕성한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은통의 목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일찍 항량과 항우는 군사를 일으킬 일을 의논하겠다며 은통을 찾아갔다. 항우는 아무 말 없이 항량 뒤에 서서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야기가 무르익을 때쯤 불쑥 앞으로 뛰쳐나가며 소리쳤다. 하하하하 이 역정놈아 나는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후손으로 진나라와는 불구 대천의 원수지간이다. 너는 지금껏 진나라의 벼스라치로서 호의호식하더니 이제 형세가 바뀌었다고 진나라의 반기를 들려고 하느냐. 내 놈은 백번 죽어 마땅한 놈이다. 항우의 호통이 끝나기도 전에 은통의 목은 선열을 내뿜으며 땅바닥에 나뒹굴었다. 항우는 땅에 떨어진 은통의 목을 한 손으로 들고는 우레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은통이 태수의 직분으로 진나라를 배반하고 반역을 꾀암으로 내 하늘을 대신해 그의 목을 쳤다. 이제부터 나의 숙부 항량장군을 회계의 태수로 모시고 초나라의 정통을 이을 것이니 누구든 불복하는 자는 오직 죽음뿐임을 알라. 항우의 우렁찬 목소리는 관하의 대들보를 떨게 했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모두들 바들바들 떨며 숨을 죽이고 있었을 뿐이다. 이때 마침 바깥일로 자리를 비웠던 아장 개포와 종림해가 돌아와 이 광경을 보고 말했다. 남의 땅에 들어와 그 주인을 죽이고 자리를 빼앗는 것을 어찌 순리라 할 수 있겠어. 그러자 항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천연덕스럽게 대꾸했다. 은통은 진나라의 녹을 먹으면서도 모반을 꾀했으니 역적이오. 항량장군은 초나라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어서신 것이니 의인이 아닌가. 은통을 죽이고 항량장군을 태수로 세우는 것을 어찌 순리에 어긋난다고 하는가. 항우의 말을 듣고 개포와 종림에는 할 말을 잃었다. 항연장군의 아들 항량이라면 가히 초나라의 정통을 이을만했고 은통은 어느 모로 보아 소인배의 역적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더니 항량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었다. 저희 두 사람은 삼가 장군의 명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두려움에 떨고 있던 다른 관원들도 일제히 엎드리며 복종을 맹세했다. 이렇게 해서 항량과 항우는 삽시간에 회계 땅을 수중에 넣었다. 이후 항량이 각 부서를 정비하고 군정을 쇄신하자 이 소문을 들은 장정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불과 며칠 사이에 군사 수만을 거느리게 되었다. 어느 날 개포와 종림해가 항량에게 진원했다. 차고로 천하를 도모하려면 장수와 군사가 많아야 합니다. 지금 회계 땅 도산에 환초와 우영이라는 두 장수가 정병 8천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들을 얻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량은 즉시 항우와 개포를 보내어 환초와 우영을 설득시키도록 했다. 도산에 도착한 항우는 먼저 개포를 보내 찾아온 뜻을 미리 전하도록 했다. 지금 이 회계 땅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치고 있는 항량 장군의 비장인 항우 장군이 두 분을 뵙고 대사를 의논하기 위해 이곳까지 몸소 찾아오셨습니다. 이는 이는 모두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함이니 한번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환초와 우영은 처음에는 잔뜩 경계를 했으나 이미 항량의 소문을 듣고 있던 터라 주저없이 항우 일행을 맞아들였다. 진나라가 무도하여 영웅 호걸들이 사방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두 분께서는 어찌하여 뛰어난 무예를 갖고 계시면서 농림에만 묻혀있는 것이요. 나의 숙부 항량 장군께서 초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일어섰으니 두 분께서 우리와 힘을 합하여 왕업을 이룩할 뜻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항량 장군을 뵈러 갑시다. 항우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던 환초가 입을 열었다. 때가 되면 저희도 농림에서 벗어나 도적대의 오명을 싣고 대의를 위해 싸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의 세력이 아직도 막강하기에 천하의 영웅이 아니고서는 깨뜨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아무리 장군께서 대의를 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힘이 부족하다면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자 항우는 빙글에 웃으며 되물었다. 하하 힘이라 하셨어. 그렇습니다. 장군에게 저희들을 탐복시킬 만한 역량이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한다면 저희는 이 도산에서 좀 더 때를 기다리며 자중할 생각입니다. 항우는 큰 소리로 웃으며 순순히 수락했다. 아 좋소. 그렇다면 두 분은 무엇으로 나의 힘을 시험해보겠소? 이 산 중턱에 우왕묘가 있고 그 앞에 우임금 때 주조된 것으로 한꺼번에 천명의 밥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큰 소치 하나 있지요. 그 무게가 육천근에 달한다는데 장군께서 그 소치를 한번 들었다가 제자리에 놓는다면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는 장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우는 환초의 안내를 받아 우왕묘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과연 엄청나게 큰 가마솥이 있었다. 항우는 소치를 떠밀어 잡아뜨린 다음 두 손으로 솥발을 거머쥐고 번쩍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연거프 세 번을 들었다 내렸다 하더니 아예 솥을 번쩍 지켜들고 묘를 서너 번 돌고 나서 가볍게 내려놓았다.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숨소리도 거칠어지지 않았다. 그 모습을 본 환초와 우영은 벌어진 입을 담을 줄 모르더니 동시에 항우 앞에 꿇어 엎드려 절을 올리고 말했다. 장군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영웅이십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 두 사람은 목숨이 다하도록 장군을 따르겠습니다. 환초와 우영은 항우 일행을 다시 산채로 안내하여 크게 잔치를 벌이고 이튿날 팔천의 정병을 이끌고 도산을 내려갔다. 일행이 산을 내려와 막 큰 길로 접어들었을 때였다. 촌부들로 보이는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절을 올리며 길을 막았다. 앞장섰던 우영이 까닭을 물으니 그들 중 하나가 앞으로 나와 대답했다. 저희 마을 근처에 큰 연못이 하나 있는데 그 못 속에 옛날부터 용이 한 마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이 검은 말로 변해가지고는 날마다 마을로 내려와 울부짖곤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큰지 지붕이 흔들리고 집이 날아갈 듯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침 항장군께서 우왕묘의 솥을 번쩍 드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말을 처치해 주십사 하고 달려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항우가 잠자코 있을니 만무했다. 아 그렇다면 그것으로 안내하게 항우가 연못에 이르자 과연 한 마리의 거대한 흑마가 물속에서 뛰어나오더니 큰소리로 울부짖으며 앞발을 쳐들고 길길이 날뛰는 것이었다. 항우는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 가만히 노리고 있다가 자기 앞으로 달려드는 흑마의 갈 길을 움켜쥐고 몸을 날려 말 등에 올라탔다. 흑마는 히히힝 천지가 떠나갈 듯 크게 울부짖더니 맹렬한 속도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항우는 갈 길을 단단히 잡고는 능숙하게 말을 몰았다. 흑마는 연못가를 오십여 바퀴나 돌고서야 기운이 빠진 듯 전신에 땀을 흘리며 멈춰 섰다. 항우는 말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걷게 했고 마침내 그토록 사납게 날뛰던 흑마는 순한 말이 되어 항우가 이끄는 대로 움직였다. 하하하하 오늘 뜻밖에도 욕말을 얻게 되었구나. 이제부터 내 너와 전장을 누비리라. 항우가 말퉁에서 내려오자 촌부들은 일제히 절을 하며 감사의 말을 늘어놓았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한 노인이 걸어 나오더니 항우에게 읍하며 공손히 말했다. 오래전부터 장군님의 명성을 익히 들어왔는데 오늘 이렇게 뵙게 되니 무한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시 소인의 집에 들려주신다면 술이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고 싶습니다. 항우는 쾌이 승낙하고 환초등과 함께 노인의 집으로 갔다. 노인의 집은 그리 크지는 않았지만 정갈한 기품이 흘렀다. 이윽구 모두가 자리를 잡고 앉아 노인이 먼저 자기소개를 했다. 에, 이 소인의 성은 우이였고 맏아들로 태어났기에 사람들이 일공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윽구 조초라나마 맛깔스런 술과 안주가 나왔다. 우일공은 항우에게 술을 권하며 조심스레 물었다. 신뢰인 줄 아옵니다만 장군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아, 이제 겨우 스물 넷입니다. 성원은 하셨는지요? 하하, 아직 장가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우일공이 반색하며 물었다. 에이, 실은 이 늙은이에게 딸이 하나 있는데 제법 체질이 총명하고 언행이 진중하답니다. 아직 장군께서 배피를 맞이하지 않으셨다니 이 사람의 딸을 장군께 드리고자 합니다. 항우는 뜻밖의 말을 듣고 소년처럼 얼굴이 붉어졌다. 노인은 곧 딸 우희를 불러들였다. 갑자기 방안이 환해질 만큼 우희의 용모는 아름다웠다. 갓 피어난 난처와 같이 청아한 자태에서는 그윽한 향기가 풍기는 듯했다. 항우는 첫눈에 금한 정신을 빼앗기고 말았다. 미천한 여식입니다만 장군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거두어 주십시오. 우일공의 말소리를 듣고서야 항우는 겨우 정신이 들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우일공에게 큰절을 올린 후 허리에 차고 있던 집안의 가보인 초강검을 풀어주었다. 이것으로써 혼사에 맹약하는 증표로 사무니 이 검을 따님에게 주십시오. 우일공이 환한 미소를 띠며 우희를 돌아보자 우희는 항우에게 공손히 예를 올린 후 보검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도산에서의 일을 마친 항우는 회계성으로 돌아와 항량에게 결과를 보고했다. 항량은 환초와 우영을 환대하며 크게 기뻐했다. 네가 이번 길에 일기당천의 두 용장과 팔천의 군사를 얻었음은 물론 하늘이 내린 용마와 일생의 배필까지 얻었다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징조가 어디 있겠느냐 하하 그러하옵니다 숙부님 항우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항량은 이번에 흑마를 돌아보고 말했다. 저 용마는 온몸이 숯을 칠한 듯 거무니 이름을 오추마라 부르도록 하거라. 천하 명마에 이름이 없어서야 되겠느냐 며칠 후 항량은 사람을 보내어 우희와 우희의 사촌동생인 우작이까지 회계성으로 불러들였다. 그리고 항우와 우희의 홀례를 치른 뒤 우작이를 항우의 군중에서 수군 부관으로 삼았다. 이후 항량의 실세는 실로 우길 승천을 거듭했다. 각처에서 모여든 장수와 장정들로 병력은 순식간에 심만을 넘어 회계성은 금세 터질 듯이 좁아졌다.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항량은 항우와 부하 장수들을 모아놓고 말했다. 음 이제 진나라를 칠 때가 되었어. 여러 장수들은 출전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항우는 환초와 우영을 부장으로 삼아 선봉이 되고 항량은 개포 종림해와 함께 후군을 맡기로 했다. 이 소식을 들은 회계성에 백성들이 몰려와 호소했다. 장군께서 떠나시면 누가 이곳 백성들을 다스리겠습니까? 항량은 좋은 말로 그들을 위로했다. 내가 이 회계성을 취한 것은 군사를 규합하여 초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었어. 이대로 머물러 있다가는 대사는 이루지 못하고 민폐만 커질 뿐이요. 훗날 뜻을 이루고 나면 회계군 백성들에게는 세금을 낮추고 부역도 면해 줄 것이니 여러분들은 안심하고 생업에 힘쓰도록 하시오. 드디어 초국제리배의 기치를 높이든 항량의 대군은 진나라 정벌길에 올랐다. 수많은 깃발들이 나붓기는 가운데 거대한 오추마를 타고 허리에 또 하나의 가보인 초전금을 찬 항우의 당당한 모습은 말 그대로 용신이었다. 항우의 선봉군이 회계성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육천의 군사가 앞을 가로막고 있다는 척후의 보고가 들어왔다. 항우는 오추마를 급히 몰아 바람같이 달려나갔다. 그러자 저 멀리에서도 한 장수가 괴성을 지르며 이쪽으로 마주 달려왔다. 험상굳은 얼굴에 몸집도 항우 못지않은 우람한 장수였다. 이윽고 마주 달리던 말들이 멈춰서자 항우가 소리쳐 물었다. 웬놈이기에 감히 대군의 행진을 가로막는 것이냐. 그러자 저편에서도 쇠북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나는 육안의 영포다. 자고로 군사를 일으키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는 법이고 이것이 정병이라는 것이다. 너희들 명분 없는 군사가 진 나라를 도와 천하의 의병들을 진압하려 아니 내가 이를 저지하려는 것이다. 나는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손자 항우다. 초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해 회계에서 의병을 일으켜 무도한 진나라를 정벌하려 하는데 어찌 네가 감히 명분 없는 군사라 말하느냐. 영포가 이 말을 듣고 잠시 얼떨떨해 있을 때 항우의 뒤에서 환초가 달려 나오며 소리쳤다. 영장군 어서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추시오. 나도 항장군에게 귀이하여 초나라의 신하가 되었어. 이 말을 들은 영포는 즉시 말에서 내려 항우 앞에 넙죽 절을 올렸다. 항우가 영문을 몰라 환초를 돌아보고 물었다. 처음부터 아는 사이였소? 그렇습니다. 영장군은 지난 날 진나라의 간세들을 피해 잠시 저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두 사람은 주 현명한 주인을 만나 함께 공명을 세우자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영장군이야말로 그 무용이 천하에 널리 알려져 있는 호걸입니다. 항우는 크게 기뻐하며 영포와 함께 항량 에게로 갔다. 허 만 명의 군사를 얻기는 심어도 한 명의 장수는 얻기 어려운 법이거늘 이렇듯 무용이 천하에 으뜸인 영장군이 우리에게 와주었으니 정령 백만 대군은 얻은 것이나 다름없어. 항량은 비록 행군하는 도중이지만 진중의 조촐한 연회를 열고 영포를 환대했다. 이후 다시 행군을 계속해서 회서땅에 들어서자 군사들을 쉬게 한 다음 장수들을 모아놓고 앞으로의 일을 의논했다. 이때 계포가 나서서 한 인물을 추천했다. 여기서 가까운 거서땅에 범증이라는 제사가 은거에 있다고 합니다. 나이는 비록 칠순에 가까우나 뛰어난 지문은 옛날의 손자에 조금도 손색이 없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을 얻는다면 천안은 반년 안에 평정될 것입니다. 계포의 말을 들은 항량은 무릎을 치며 말했다.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던가 나도 그 이름을 들은지 이미 오래요. 그대는 속히 가서 범증 선생을 모셔오도록 하오. 계포는 항량이 내린 예물을 받아들고 즉시 거소로 향했다. 그러나 범증은 세속의 번잡함을 피해 거소에서 삼십리 떨어진 기고산에 숨어 살고 있었다. 계포는 다시 기고산으로 갔다. 울창한 수목 사이를 헤집고 올라가자 초가 삼간이 보이고 그윽한 검은고 소리가 한가롭게 울려 퍼지고 있었다. 계포가 집앞에 당도하니 인기척을 느꼈는지 검은고 소리가 뚝 끊어졌다. 거기 밖에 누가 오셨어? 계포는 가지고 온 예물을 문앞에 공손히 갖다 놓고 절을 올린 다음 그대로 땅바닥에 엎드렸다. 소생은 초나라 대장군 항연의 아들 항량 장군을 모시고 있는 계포라는 사람입니다. 무도한 진나라를 무찌르기 위해 사방에서 영웅 호걸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항량 장군은 초나라를 다시 세우고 백성들을 도탄해서 구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일찍부터 항량 장군은 선생의 높으신 이름을 듣고 삼가 모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니 선생께서는 이를 거절치 마시고 천하 만민을 도탄해서 구해 주십시오. 머릿속에는 손자의 병법이 있고 가슴속에는 무궁한 진리를 감추신 선생께서 칠순이 다 되도록 초야에 묻혀 계신 것은 강태공이 문왕을 만나지 못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나 범증은 쉽게 답을 주지 않았다. 시왕제에 의해 멸망되었던 초나라의 운세가 앞으로 어찌 될 것인지 천하의 대세와 아울러 생각한 다음에 대답할 셈이었다. 아, 나 역시 이세 황제가 무도하여 만민이 도탄에 빠지고 천하가 뒤숭숭하다는 것은 알고 있어. 또한 이런 때에 그를 무찌르기 위해 일어선 항량장군이 그대를 보낸 나를 부르시는 것 역시 참으로 고마운 일이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내일 해드리리다. 아무래도 생각할 시간이 좀 있어야 겠어. 범증이 다음날 답을 주겠다고 해도 개포는 자리에서 일어날 줄 몰랐다. 그럼 여기 앉아서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범증은 땅바닥에 엎드린 채 간청하는 개포의 정성에 감동하고 말았다. 흙을 털고 이리로 올라오시오. 감사합니다. 승낙을 하셨으니 항장군의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이리하여 범증은 항량의 예물을 받고 말았다. 그리고는 동자를 불러 음식을 내어다 개포에게 대접하고 그날 밤은 자기 집에서 묵게 했다. 밤이 깊어 개포가 잠이 들었을 때쯤 범증은 홀로 바깥으로 나와 하늘을 우러러 천문을 살펴보았다. 성좌 한가운데에 있는 붉은 빛깔의 초성이 밝게 빛나고는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계속 불규칙하게 명멸하고 있었다. 범증은 서둘러 방으로 돌아와 산가지를 꺼내들고 자신만의 운수타산을 시작했다. 아, 불쌍! 범증은 무릎을 치며 쓴 입맛을 다셨다. 아,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다시 일어난 초나라는 오래가지 못하고 항씨에게는 천운이 따르지 않는구나. 천하의 진정한 주인이 아닌 바에야 그가 아무리 나를 알아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는 한참 동안 계속 쓴 입맛을 다시다가 이윽고 허리를 꽂게 펴고 자세를 바로했다. 장부의 일원이 천금보다 중하거늘. 내 어찌 마음을 고친단 말인가? 이것이 내 운명이라면 그 끝을 보고 말리라. 범증은 약속대로 이튿날 개포를 따라 대추군의 영문으로 항량을 찾아갔다. 항량은 멀리 영문 밖까지 나와 범증을 맞아들여 중군장 상좌에 앉게 한 다음 정중하게 예를 올렸다. 이때 항량이 진승에게 보냈던 신복이 돌아와 보고했다. 진승은 장한이 거느린 진나라 군대에 대패하여 여양으로 달아나다가 장가라는 자에게 피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장한은 지금 남양의 주둔에 있으며 각처의 의병들은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항량은 크게 실망하여 탄식했다. 진승과 연합하여 진나라를 치려고 했는데 그가 이미 멸망해 버렸다니 이제 우리 대초군은 함부로 움직일 수도 없게 되었구나. 그런 항량을 보고 범증이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진승은 욕심이 많은 소인배로 함께 대사를 논할 인물이 못됩니다. 초나라의 왕손을 찾아 주인으로 추대하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었으니 그의 실패는 차명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초군은 장군을 따라 다시 일어서고 있고 사방에서 장수와 장정들이 다투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군이 초나라 대대의 장군 가문 출신인데다가 반드시 초나라의 왕통을 재건시켜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장군께서 이 점을 깊이 명심하시어 초왕의 후손을 찾아 대초군의 왕으로 추대하신다면 대위가 서고 명분이 뚜렷하여 민심이 장군을 따를 것입니다. 와, 선생의 말씀을 듣고 나니 어둠 속에서 밝은 해를 보는 듯합니다. 항량은 깊이 감동하여 그 자리에서 범증을 군사로 임명하고 종림해에게 명하여 초왕의 후손을 찾아오도록 했다. 초나라의 마지막 왕인 부추의 자손이 아직 살아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다. 진시황 24년에 초나라가 망했으니 그동안 어언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서록 자손이 이따손 치더라도 그들이 진나라에 살면서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살리도 만무했다. 초의 왕손은 큰 고호를 피해 산간 벽지에 숨어 살 것이다. 이렇게 추측한 종림에는 하인 둘만 데리고 각처의 촌구석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그렇게 열흘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넓은 장강의 물결이 출렁이는 강가의 조그만 마을에 십여 명의 아이들이 모여서 놀고 있었는데 유독 하나에만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다. 종림애가 이상하게 여겨 다시 한번 그 아이를 살펴보니 훤칠한 키에 얼굴과 귀가 크고 콧대가 높았다. 종림애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 슬며시 물어보았다. 얘야. 얘야 너는 왜 다른 아이들과 함께 놀지 않느냐. 아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저희들은 모두 아버지가 있지만 저는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공연이 내게로 와서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놀리곤 해요. 제가 이래 봬도 왕가의 후손이랍니다. 하도 화가 나서 제 신분을 얘기해줬더니 그 뒤로는 저를 더 못살기 굴지 뭡니까. 어머니도 제 얘기를 듣고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하셨어요. 왕가의 후손이라면 아버지의 성함은 어떻게 되시냐. 어려서부터 객지를 떠돈 터라 고향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아이의 퉁명스런 대답에 종님에는 애가 탔다. 그럴 리가 있나 내가 잘 주선해 줄 테니 숨기지 말고 말해보거라. 제 나이는 13살이고 8년 전에 이곳으로 와 모든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어머니 말씀에 따르면 저는 초 희왕의 적선으로 난리를 만나서 이곳까지 피해 왔다고 합니다. 종님에는 즉시 아이와 함께 아이의 집을 찾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좀처럼 입을 열려 하지 않다가 종님 애가 안심시키며 간곡히 묻자 드디어 괴짝 안에서 해묵은 한삼 한 벌을 꺼내 주었다. 종님 애는 눈이 휘둥그려졌다. 거기에는 열네자의 글씨와 함께 왕통의 계보가 적혀 있고 끝에는 어인까지 찍혀 있었다. 초 희왕 적선 미심 초 태자 부인 위씨 곧 이 아이는 대 초 왕으로 즉위하실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종님 애는 즉시 말 세 마리를 더 구해서 행장을 꾸려 미심모자를 모시고 항량 장군의 영문을 향해 출발했다. 항량을 비롯한 여러 장수들은 모두 크게 기뻐했다. 즉시 길이를 택하여 미심의 즉위식을 거행하니 이리하여 강촌의 이름 없는 아이가 초나라 42대 왕인 희왕이 된 것이었다. 그의 조부가 희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손자를 다시 희왕이라 한 것은 망국한 왕실의 후손을 세상 사람들에게 더욱 확실하게 알리기 위함이었다. 희왕은 자신의 어머니 위씨를 왕태후라 높이고 항량을 무신거로 그리고 항우를 대사마 장군의 범증은 군사로 개포와 종림해를 도의해 영포를 편장군의 환초와 우영을 산기로 임명했다. 그 밖의 장수들에게도 각기 인물댐과 공에 따라 지위와 상이 내려졌다. 항량의 죽음과 항우의 연전 연승 범증의 말대로 미심을 초항으로 세움으로써 대초군은 천하의 그 대의명분을 드높이게 되었다. 그러자 사방에서 영웅 호걸들이 구름처럼 모여들기 시작했다. 때맞춰 초나라 장수였던 송이가 강하에서 군사 3만명을 이끌고 찾아왔다. 희왕은 송이로 하여금 전군을 통솔하여 항우와 함께 전진할 것을 명하며 경자관군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항량이 주최하는 군사회의에서 송이가 말했다. 이곳 회서 땅은 너무 좁아서 도읍으로 삼을만한 곳이 못됩니다. 초나라 장수 진영이 군사 5천명을 양성하고 있는 우의성으로 도읍을 옮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음 그곳은 나아가서는 공격하기 편하고 물러서서는 방어하기 쉬운 요충지기도 합니다. 항량이 범증의 의사를 묻자 범증도 대찬성이었다. 이래하여 항량은 도읍을 우의성으로 옮기기로 결정하고 이를 희왕에게 주단하는 한편 범증과 상의하여 진영을 재상으로 삼아 희왕을 보살피기로 했다. 드디어 대추군은 회설을 떠나 회하 하류에 있는 우의성을 향해 이동을 시작했다. 수많은 깃발과 창검이 햇빛에 반짝이는 가운데 15만 대군의 긴 행렬이 이어졌다. 이틀 후 회하의 강가에 다다를 쓸 때였다. 저만 채 앞에서 흙먼지를 일으키며 마주 다가오는 또 하나의 긴 군마 행렬이 보였다. 항량은 행군을 멈추게 하고 다가오는 행렬을 유심히 살펴보았다. 붉은색의 귀가 펄럭이는 곳에 홍광이 빛나고 창검이 번쩍이는 곳에 보랏빛 서기가 하늘을 찌르듯 가득했다. 항량이 눈부시듯 바라보고 있을 때 범증이 흠칫 놀라 속으로 가만히 중얼거렸다. 아, 저 가운데 왕기가 서려 있구나. 이윽고 마주오던 군사가 대초군 앞에 멈춰 섰다. 양군이 일으키는 흙먼지가 자욱한 가운데 한 장수가 말을 몰고 나왔다. 저는 패공 유방이라고 합니다. 군사 10만을 이끌고 장군의 대초군에 합류하러 왔습니다. 유방은 진승이 폐망한 이후 항량의 군사가 우이성을 향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그와 합세하기 위해 번쾌 하우영 등의 장수들을 이끌고 온 것이다. 항량은 크게 기뻐하며 유방을 인도하여 희왕을 아련께 한 다음 다시 행군을 계속했다. 이러는 동안 범증은 유방의 인물됨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용의 얼굴에 요임금의 눈썹과 순임금의 눈 한마디로 제왕의 상이었다. 이 사람이야말로 장차 천자가 될 왕재로다. 범증은 생각할수록 속이 쓰려왔다. 그러나 이제와서 주인을 바꾸기에는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대초군이 사수 강가에 영체를 세운 지 얼마 안 돼서였다. 회음땅에 산다는 한신이라는 자가 달랑 칼 한 자루를 메고 항량을 찾아왔다. 항량이 그의 볼품없는 몰골을 보고는 거들떠보지도 않자 범증이 나서서 권했다. 한신의 겉모양이 비록 초라하지만 가슴속에 깊은 지모를 간직하고 있는 듯하니 휘하에 두도록 하시지요. 항량은 범정의 권고에 못 이겨 한신을 집극랑에 임명하고 당분간 장하에 머물게 했다. 원래 한신은 명문가의 후손으로 재주가 비상하고 지략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러나 겉모습만큼이나 지금까지의 삶은 비참하게 짝이 없는 것이었다. 한신이 사방으로 떠돌다가 회음의 백정마을에서 살고 있을 때였다. 그곳에 건달패 중 하나가 그의 길을 가로막았다. 이봐 네가 제법 잘난 듯이 칼을 길게 늘어뜨리고 다니지만 실상은 비겁한 겁쟁이임에 틀림없다. 날 이기겠거든 어디 그 칼로 나를 찔러봐. 그만한 용기도 없으면 내 밑을 기어나가야 할걸? 한신은 잠시 그 사내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선지 말없이 땅바닥을 기어 그자의 가랑이 밑을 지나갔던 것이다. 이렇던 한신이 훗날 왕후의 반열에 반열에 오를 그 누가 알았겠는가. 한편 초나라의 군세가 점점 강해져 가는 곳마다 귀순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정보를 접한 진나라의 승상 조군은 그제야 겁을 먹고 대장군 장한을 불러들였다. 음 지금 항량이 진영 유방 등과 합세하여 극심한 난동을 부리고 있는데 어찌하여 장군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는 것이요. 저들이 이 함양까지 침범해 오는 날에는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이 없을 것이요. 장군은 즉시 출진하여 저들을 모조리 소탕하도록 하시오. 승상 조고의 명령은 왕명과 다를 바 없었다. 장한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렇지 정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삼가 승상의 명을 받들어 역적들을 소탕하고 오겠습니다. 장한은 사마흔 동예추 이유와 삼십만 대군을 거느리고 함곡관을 나왔다. 하지만 막상 출정하고 보니 천하의 형세는 함양에서 듣던 것과는 딴판이었다. 육국의 후예들이 각기 제나라에서 벌떼같이 일어나고 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것이다. 장한은 초나라를 치기 전에 먼저 가까이 있는 위나라를 먼저 치기로 했다. 위왕 초군은 초나라와 제나라로 급히 구원을 청하고는 성문을 굳게 닫았다. 위왕의 구원 요청을 받은 제왕 전담은 곧 군사를 일으켜 위나라로 향했고 초희왕도 항시가문의 항명으로 하여금 군사 삼만을 거느리고 이를 구원케 했다. 그러나 제왕 전담은 매복에 걸려 진나라 장수 사마은에게 목이 달아났고 항명 또한 이외의 칼 아래 죽임을 당하고 삼만의 군사까지 전멸하고 말았다. 대승을 거둔 장안은 기세를 몰아 위나라로 쳐들어갔다. 구원병을 잃은 위군은 30만 진나라 군대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마침내 위나라 장수 위표는 위왕을 모시고 급히 서문을 빠져나와 초나라로 도망쳤다. 위나라를 평정한 장안은 이어서 초나라를 치기 위해 동아를 향해 대군을 진군시켰다. 급보를 접한 희왕은 무신군 항량을 비롯한 장수들을 모아놓고 어전 회의를 열었다. 장수 항명과 함께 삼만의 군사를 일시에 잃은 터라 회의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가라앉아 있었다. 이러한 분위기를 깬 것은 항량 이었다. 폐야, 신이 나가서 먼저 장안을 죽인 뒤에 진나라의 항복을 받아 오겠습니다. 항량이 공손하나마 결의에 찬 목소리로 출전을 자청하자 비로소 희왕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았다. 어전에서 물러나온 항량은 항우 유방과 함께 20만 대군을 거느리고 동아를 향해 나아갔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동아로부터 30리 떨어진 곳에 대초군의 진영을 구축했다. 항우가 먼저 산만의 선봉군을 이끌고 적진 가까이에 이르자 말을 세우고 큰소리로 외쳤다. 장안은 어디 있느냐? 썩 나오너라! 이 소리를 드는 장안이 좌우의 여러 장수들을 거느리고 마주나와 대꾸했다. 이 역적 놈아!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할 생각은 않고 웬 말이 그리 많으냐? 그러자 항우가 껄껄 웃고 나서 우레같은 소리로 꾸짖었다. 천명을 거스른 녀석들이 누굴 보고 역적이라 하느냐? 지금 사방에서 천하의 호걸들이 이를 갈며 일어나고 있다. 너희야말로 소단에 든 물고기 신세라는 걸 정녕 모르는 것이냐? 말을 마치자 항우는 초정검을 높이 쳐들고 오추마를 몰아 장안에게로 덮쳐 들어갔다. 장안 또한 삼지창을 휘두르며 마주나오니 검과 창이 맞부딪히는 곳에 검광이 무지개처럼 흩어졌다. 초나라의 젊은 대장 항우와 진나라의 역전의 명장 장안이 어우러져 싸우기를 삼십여합 차츰 장안의 창법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다. 장안은 끝내 당하지 못할 것을 알고 급히 말머리를 돌렸다. 항우가 놓치지 않으려고 오추마를 몰고 달려가자 이유가 그 앞을 가로막았다. 그러자 이유 역시 항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항우가 막 이유의 등을 찌르려는 순간 이번엔 사마흔과 동해가 동시에 달려나와 그를 가로막고 또 이십여합을 겨루었다. 그러나 세장수로도 항우의 힘을 당하지 못하자 말을 달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이것을 이것을 본 항량은 영포 환초 우영 세장수로 하여금 항우를 도와 진군을 들이치라고 명했다. 승세를 탄 초군이 봉우처럼 내달아 좌충우돌하니 진군은 큰 혼란에 빠져 서로 달아나기에 바빴다. 크게 패한 진군은 오십열이나 쫓겨가서야 겨우 본진을 수습할 수 있었다. 장안은 땀을 비오듯 흘리며 부하 장수들에게 말했다. 비록 적장이지만 항우는 참으로 대단한 장수였다.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전투를 치러왔지만 그런 장수는 처음이다. 아무래도 힘으로는 이기기 어려울 듯하니 개교를 써서 적의 장수들이 교만해지고 군사들이 해이해진 틈을 노리는 것이 최선일 뜻 하는구나. 그 말을 드는 여러 장수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금 전의를 불태웠다. 첫 싸움에서 크게 이긴 항우는 의기양양하게 본진으로 돌아와 항양에게 말했다. 장안도 크게 두려워할 만한 적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군사를 셋으로 나누어 산면으로 공격해 들어간다면 틀림없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양은 항우의 전공을 치하하며 그의 전략을 허락했다. 이튿날 항양은 항우를 중군으로 영포를 우군으로 유방을 좌군으로 하여 진나라 진영으로 물밀듯이 쳐들어갔다. 그러나 진군은 싸울 생각도 하지 않고 슬슬 꽁무늬를 빼기 시작했다. 초군이 쉴 틈없이 그 뒤를 급히 쫓으니 진군은 세 갈래로 나뉘어 장안은 정도로 사마은과 동인은 복양으로 이유는 옹구로 달아나고 말았다. 산면에서 공격하려던 초군의 전략이 틀어지기 시작했다. 항우는 옹구까지 이유를 추격해 한 칼에 베어버리고 진군을 전멸시켰다. 유방 또한 사마은과 동해를 쫓아 꼬박 하루 동안 산백리를 추격했는데 이때 소화가 급히 간청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합니다. 만일 적이 복병을 숨겨두었다가 역습을 해오면 불리해지는 것은 우리 초군이 될 것입니다. 유방은 소화의 말이 옳다고 여겨 복양 못 미쳐 성양이라는 곳에 주둔하여 적의 동태를 살피기로 했다. 한편 영포는 퇴각하는 장안을 추격하여 정도성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진군은 성문을 굳게 닫은 채 좀처럼 싸움에 응하지 않았다. 영포가 백방으로 싸움을 걸어보았으나 아무 소용 없었다. 얼마 후 항양이 인솔하는 후진이 영포에 진해 도착했다. 영포가 항양에게 적의 동태를 구하자 항양은 역정부터 냈다. 장안은 이제 도가내든 쥐나 다름없는데 어찌하여 보고만 있는 것인가. 이렇게 시일만 끌다가 적의 구원병이라도 오면 어찌할 셈인가. 장안이 비록 한 번 싸움에 패했다곤 하지만 아직 진군의 군세가 웅장한지라 함부로 치기 어렵습니다. 영포도 지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으나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고 여기는 항양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항양은 그런 영포를 질책한 후 수많은 운제를 만들어 성벽에 걸쳐 세우게 하고 군사들에게 운제를 타고 올라가 성안으로 뛰어들도록 독려했다. 그러자 성 위에서 철포와 불화살이 무수히 날아와 운제가 모조리 불에 타버리고 말았다. 항양은 이에 물러서지 않고 수백대의 충차를 만들어 사방의 성문을 공격하게 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철태가 메인 세갈킬을 성 너머로 내리쳐서 그 충차를 모조리 부숴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는 사이 초군의 희생자만 계속 늘어났다. 항양이 몹시 초조해 하고 있을 때 집극랑 한신이 군막으로 찾아와 진원했다. 아군이 오랫동안 성 밑에 있었기 때문에 적은 아군의 허실을 모두 엿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완병지개이니 성급히 성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적의 역습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뭐가 어째 적이 역습을 한다고 네가 무얼 한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 군심을 현혹해 하는 것이냐 항양은 불같이 누와여 금방이라도 칼을 빼 한신을 칠듯이 노려보았다. 그러자 경자 군관 송의가 급히 만류했다. 한 번 승리했다고는 않아 장수가 교만해지고 군사가 게을러지면 반드시 패하는 법인데 지금 아군은 이 같은 허점이 농후합니다. 지금은 적이 비록 아군에 포위되어 있다고는 않아 연일 사기를 길러왔고 또 장안은 군사를 잘 쓰는 명장인 만큼 한신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송의까지 한신의 말에 찬동하자 더욱 분을 사기지 못한 항양은 술을 청해 혼자 말없이 술잔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항양의 군막에서 물러나온 한신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탄식했다. 초나라의 앞날이 어둠에 들겠구나. 그날 밤 군사들은 모두 맥이 풀려 있었다. 어떤 놈은 지쳐서 잠이 들었고 술을 퍼마시는 놈이 있는가 하면 노름을 하는 패거리도 있었다. 이때 장안은 과연 한신의 염려대로 몰래 성문을 열고 나와 야음을 튼타 초군 진영으로 접근해왔다. 마침내 진영 가까이에 이르자 쾅하는 철포 소리와 함께 장안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함성이 천지를 진동하는 가운데 장안의 정예병들은 일제히 초군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다. 뜻밖의 기습을 당한 초군 진영은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눈을 비비면서 일어난 군사들은 미처 병장기도 찾지 못했고 장수들은 갑옷조차 제대로 입을 겨를이 없었다. 항량이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는 것을 좌우의 호위군들이 부축해 겨우 말에 태우려 할 때였다. 역적 항량은 달아나지 마라. 진나라 장수 손승이 여기 있다. 우레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손승의 칼 아래 항량의 목이 선뜻 베어지고 말았다. 대장을 잃은 초군은 더욱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고 말았다. 적은 얼마 안 된다. 물러서지 마라. 송이와 영포가 칼을 높이 들고 혼란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초군들끼리 서로 밝고 체이고 해서 죽는 군사만도 부지기수였다. 유방은 항량의 패전 소식을 듣고 급히 군사를 돌려 정도성을 향해오다가 패잔병을 이끌고 도망쳐오는 송이와 영포를 만났다. 세 장수들은 의논 끝에 옹구의 주둔에 있는 항우에게로 갔다. 항우는 숙부 항량이 전사했다는 말을 듣고 대성 통곡했다. 내가 내가 어려서 부모님을 잃은 뒤 숙부님의 양육을 받아 오늘에 이르렀건만 이제 공을 세워 그 은혜에 보답하려 했건만 하늘도 무심하도다. 항우가 몸부림치며 통곡을 멈추지 않자 범증이 항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조용히 말했다. 나라를 위해 신명을 버린 것은 신하로서 할 바를 다했다고 할 것입니다. 무신군이 비록 비명에 가셨으나 그분께서 이루어 놓으신 대초군의 기반은 정사에 기록되어 영원히 숭황될 것입니다. 장군께서는 무신군의 유지를 받들어 하루빨리 지인을 멸하고 초를 부흥시키도록 하십시오. 항우는 이 말을 듣고 비로소 통곡을 멈추고 범증이 권하는 대로 항량이 시신을 거두어 옹구 땅에 정중히 장례를 지냈다. 장례식을 마치자 항우는 군사를 이끌고 진료로 가고 유방은 탕군에 머물러 그곳을 지키기로 했다. 한편 정도성에서의 야습으로 초군에게 큰 타격을 준 장한은 그 승세를 몰아 초나라의 근거지인 거룩성을 공격했다. 다급해진 조왕허른 희왕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이 무렵 희왕은 정도에서 무신군 항량이 죽고 대초군이 참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비탄에 빠져있었다. 그는 주위의 권고에 따라 우위를 떠나 팽성으로 도읍을 정한 후 진료의 주둔에 있는 항우의 군사를 모두 불러들여 군사 군사 회의를 소집했다. 장한이 30만의 대군으로 조나라의 거룩성을 포위하여 한 달이 넘도록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하오. 조왕이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하니 이를 어찌 하면 좋겠어. 희왕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항우가 나와 아래였다. 급히 나가 구원해야 마땅합니다. 저들이 조나라를 쳐붙은 다음에는 그 군사를 바로 우리 쪽으로 돌릴 것이 분명합니다. 범증을 비롯한 모든 장수들이 이구동성으로 찬동하자 희망은 출병을 결정하고 송인을 대장군으로 항우를 부장군으로 범증을 군사로 임명해 20만을 거느리고 거룩성을 구원하도록 명했다. 대장군이 된 송인은 항량이 전사하던 때의 이를 거울삼아 먼저 적의 동태를 살폈다. 그 결과 이번에는 역으로 이쪽에서 완병치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거룩성에서 50여리에 떨어져 있는 안양에 진영을 설치하였고 여러 장수들에게 명했다. 지금 장안의 군사는 오랜 포위 공격에 지쳐있으니 조만간 사기가 떨어지고 군기가 해이해질 것이요. 그때를 기다려 기습을 감행하면 전승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내 명령이 있을 때까지 함부로 군사를 움직이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로 그로부터 한 달이 다 되도록 송희는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성미 급한 항우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송희에게 말했다. 지금 거룩성에서는 양식도 없이 사상자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 합니까? 허, 그렇게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요. 창칼을 휘둘러 적과 싸우는 데에는 내가 장군만 못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적을 요리하는 데에는 장군이 나만 못할 것이요. 송희는 이렇게 항우의 말을 막아버렸다. 항우는 할 일 없이 며칠을 더 기다려야 했다. 때는 동짓달 중순이라 날씨는 매섭게 찬데 때아닌 비까지 내려 군사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항우가 이를 갈고 있는데 부하 하나가 보고하기를 송희가 자기 아들 송량을 비밀리에 제나라로 보내 그곳에서 높은 벼슬을 하고 있고 자신도 곧 제나라로 가 재상이 되려는 공작을 꾸미고 있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분통이 터진 항우는 칼을 잡고 대장군 송희의 군막으로 갔다. 송희는 병설을 지저기고 있다가 항우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물었다. 무슨 일로 오셨어? 항우는 두 눈을 부릅뜨고 송희 앞으로 다가서면서 큰 소리로 말했다. 초나라 대장군 송희가 모반을 꾀함으로 희왕의 밀명에 따라 추살한다. 말이 끝나자마자 항우의 칼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송희의 목을 잘라버렸다. 항우는 한 손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송희의 머리를 들고 나와서 다시 큰 소리로 외쳤다. 왕명에 의해 역적 송희를 주살했다. 모든 장졸들은 동의하지 말고 나의 명령에 따르도록 하라. 이때 종림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애초에 초나라를 일으킨 것은 장군의 숙부이신 무신군이셨습니다. 저희들은 초지일관 장군님을 따르겠습니다. 종림해의 말이 끝나자 모든 장졸들이 일제히 땅에 엎드리며 명에 따를 것을 맹약했다. 항우는 그 자리에서 즉시 자객을 밀파하여 제나라에 가 있는 송양마저 죽여버리는 한편 환초를 희왕에게 보내 송희를 주살하게 된 전마를 자세하게 구했다. 이리하여 희왕도 정식으로 항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했다. 대장군의 자리를 차지한 항우는 영포를 선봉장으로 삼아 정병 이만여기로 진군을 치게 했다. 영포는 황하를 건너 질풍같이 쳐들어갔다. 장한은 서둘러 사마흔과 동예에게 군사를 나누어 주면서 강변 남쪽의 진을 치고 영포의 군사를 맡게 했다. 그러나 영포의 군사가 너무도 순식간에 진격해오는 바람에 사마흔과 동예는 미처 진을 칠 겨를도 없이 마주나가 싸워야 했다. 아직 전열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데다가 영포가 원체 용맹스러운지라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었다. 사마흔과 동예는 마침내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무기와 군량을 모두 버린 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는 대장군이 된 후에 가진 첫 싸움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는 곧 대군으로 하여금 항하를 건너게 했다. 그리고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자마자 항우는 뜻밖의 명령을 내렸다. 으아! 타고 온 모든 배들을 부수고 가마솥도 모두 깨트려 버려라. 그리고 군량은 사흘분만 남겨두어라. 이제 우리 대초군에게는 승리 아니면 죽음밖에 없다. 목숨을 걸고 싸워 적들을 모조리 베어라. 군사들은 항우의 이같은 말에 처음에는 크게 당황했으나 마침내 저마다 이를 악물고 결의를 다졌다. 그러자 군사 범증이 조용히 종림해를 불러 일렀다. 항장군이 군사들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배를 부수고 군량을 사흘분만 남기라 했으나 반드시 사흘 안에 장한을 경멸한다는 보장은 없어. 그러니 장군이 은밀히 그에 대한 대비를 하도록 하시오. 종림해는 범증의 말뜻을 금세 알아차리고 부하 장수들을 불러 조용히 대비책을 지시했다. 항우가 이 사실을 알리 만무했다. 한편 겨우 목숨을 건진 채 도망하여 본진에 도착한 사마은과 동해는 장한에게 패전의 전말을 숨김없이 보고했다. 항우는 힘으로 잡을 수 있는 상대가 아닐세. 내가 이에 대비해 미리 생각해둔 계책이 있으니 제장들은 그에 따르도록 하게. 장한은 아홉 명의 장수들에게 각각 일만의 군사를 거느르게 한 후 정해진 곳으로 가서 진을 치고 기다리도록 했다. 얼마 후 항우의 초군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오기 시작했다. 장한은 사마흔 동해 등과 함께 일진을 거느리고 마중 나갔다. 숙불을 죽인 불구 대천의 원수야! 내 창을 받아라! 항우가 우레같은 호통소리와 함께 과첨장을 들고 오추마를 몰아 장한에게 달려들었다. 장한 역시 삼지창을 휘두르며 이에 맞서니 두 천하 맹장의 창과 창이 맞부딪혀 오십여 합에 이르자 장한의 창법이 점차 산란해졌다. 장한은 도저히 당해낼 수가 없음을 알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급히 그 뒤를 쫓으니 왕리가 창안을 대신하여 항우에게로 달려들었다. 항우가 새로 나타난 장수를 상대로 십여 합을 싸우다가 짐짓 허점이 보이니 왕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항우를 향해 힘껏 창을 내질렀다. 항우는 번개같이 창끝을 피하면서 왕리의 갑옷 허리띠를 거머쥐고 번쩍 들어 내팽개쳤다. 그러자 초나라 군사들이 땅 위로 굴러떨어진 왕리를 잡아 꽁꽁 묶어버렸다. 멀찍이서 이 광경을 본 장안은 다시 말을 몰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항우가 막 그 뒤를 쫓으려 할 때 이번에는 섭간이 일군을 몰고 나왔다. 항우는 섭간을 상대로 두어 합겨르다가 허리에서 초점검을 꺼내 섭간의 머리통을 내리쳤다. 섭간이 급히 몸을 피했으나 어깨에 칼을 막고 말 위에서 굴러떨어졌다. 이것을 본 초나라 군사들이 어깨가 부서져 반주검이 된 섭간을 생포하려 하자 섭간은 스스로 목을 찔러 자결해버렸다. 항우는 추격을 계속했고 그의 초점검은 지칠 줄 모르고 진나라 장졸들을 이리 베고 절이 눕히면서 질풍같이 나아갔다. 이때 뒤에서 급히 달려온 군사 범증이 겨우 항우 겨까지 와서 추격을 만류했다. 장군께서는 너무 적지로 깊이 들어오셨습니다. 이미 날도 저물고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니 더는 나아가지 마십시오. 항우는 범증의 말에 따라 그 자리에서 전군을 머물게 했다. 범증이 다시 말했다. 음 아무래도 오늘 밤은 적의 야습에 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군사의 말씀이 맞습니다. 대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군은 염려 마십시오. 미리 계책을 세워두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장아는 항우의 진으로부터 삼십렬이 떨어진 곳에 진을 치고 사마흔 동해등과 함께 야습할 계획을 세우느라 바빴다. 여러 장수들 중 소각이 먼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동쪽으로 가면 초군 진영의 후방이 됩니다. 제가 일군을 거느리고 초군의 후방을 치고 대장군께서 서쪽으로 해서 적의 전면을 공격하신다면 적은 앞뒤로 협공을 당해 크게 무너질 것입니다. 장아는 소각의 계책대로 행하기로 하고 각 장수들에게 세부적인 계략을 지시했다. 그날 밤 삼경이 가까울 무렵이었다. 소각이 먼저 일만의 기병을 이끌고 영체를 떠났다. 멀리 동쪽 길로 우회해 소리를 죽여가며 초군의 영체에 당도해보니 수많은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는 가운데 초나라 군사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진 것 같았다. 소각은 내심 기뻐하며 영문에 불을 지르면서 초군 진영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그런데 왠지 모르는 불길함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했다. 한참을 달렸는데도 넓은 영내에선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소각은 그제야 적의 계략에 빠진 것을 깨닫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려고 했으나 때는 이미 늦었다. 사방에서 횃불과 함성이 동시에 일어나며 초군들이 벌떼같이 쳐들어왔다. 완전히 동안에 든 쥐꼴이 되고만 진나라 기병들은 주풍낙엽처럼 말 위에서 떨어져 죽어갔다. 완전히 넋이 나간 소각이 서둘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려는데 문득 한 장수가 크게 호통을 치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네 이놈! 죽을 자리를 제대로 보고 찾아왔구나! 이 항우를 알아보겠느냐! 항우의 초정검이 달빛에 번쩍이는가 싶더니 소각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다. 이때 장안은 초군 진영의 서쪽으로 대군을 이동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요란한 철포설이와 함께 초나라 군사들이 맹렬한 기세로 몰려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기습을 당한 진나라 군사들은 삽시간의 대우가 흐트러지면서 서로 도망치기에 바빴다. 장안이 허물어진 저녀를 수습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을 때 한 장수가 큰 도끼를 휘두르며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이 놈 장안아 영포가 너를 기다린 지 오래다. 얼굴 가득 시퍼런 문신을 한 영포의 모습은 온몸이 오싹할 정도로 무서웠다. 영포와 장안이 한데 어우러져 사십여 합이 넘도록 접전을 벌였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장안은 진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무장이지만 영포도 그의 못지않은 용맹과 무예를 갖추고 있었다. 장안은 더 이상 싸울 마음을 잃었다. 진군의 대우가 허물어진 데다가 사방에서 초군이 밀물처럼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마침내 말머리를 돌려 한참을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때마쳐 진나라 장수 맹방이 일군을 거느리고 와서 장안을 구하고 겨우 군사들을 수습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계속 진군을 추격해오던 초군 가운데 한 장수가 곧장 맹방에게 달려들더니 단칼에 맹방의 목을 베어버렸다. 바로 환초였다. 환초가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 장안에게로 달려드니 장안은 그대로 말을 몰아 도망치기에 정신이 없었다. 그러나 장안이 말이 무엇에 걸렸는지 앞으로 고꾸라지고 사람과 말이 함께 뒹굴었다. 이를 본 환초가 창을 들어 막 장안의 가슴을 찌르려 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진나라 장수 한장이 환초를 가로막으며 장안을 구했다. 환초가 한장을 맞아 싸우고 있을 때 우영이 거느린 초군이 밀려왔다. 장안이 또다시 위태롭게 되었을 때 이번에도 진나라 장수 이유가 일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을 도우러 달려왔다. 어느새 해가 저물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그러자 항우는 쇠북을 울려 군사들을 거두었다. 장안은 겨우 목숨만 부지한 채 한장과 함께 이유의 영체로 달아났다. 그날 밤 범증이 항우의 군막으로 찾아와 말했다. 음 진군은 오늘 밤 우리가 야습할 것을 염려해 반드시 본형을 비워놓고 고향파 양쪽에 군사들을 매복시킬 것입니다. 그만큼 호되게 당했다는 말이 되겠죠. 아 군사께서는 어떤 묘책을 세워놓으셨는지요. 우선 적의 복병이 공격해올 중간쯤에 우리 군을 매복시켜 놓으십시오. 그 다음 장군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비어있는 본형 앞으로 가서 북소리를 울리며 야습하는 신용을 하여 적의 복병을 유인하면 돼요. 항우는 그 자리에서 영포를 부른 뒤 일만의 기병을 주어 고향파의 남쪽을 지키게 했다. 또 일만의 기병을 환초에게 주어 고향파의 북적을 지키게 했다. 그런 다음 자신은 산만의 기병을 이끌고 적의 가짜 본형을 향해 느긋하게 나아갔다. 한편 장안은 범증이 예상했던 대로 이유와 한 장 두 장 수를 불러 자신이 세운 계책을 일러주었다. 초군은 오늘 밤 반드시 야습해 올 것이다. 이유는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고향파 남쪽 언덕에 한 장은 군사 오천을 거느리고 고향파 북쪽 언덕에 매복해 있다가 초군이 오거든 그 후방을 끊도록 하라. 나는 사마흔등과 함께 본진의 후방에 잠복해 있다가 초군이 야습해오면 화포를 놓아 신호할 터이니 너희는 일제히 공격을 퍼붓도록 하라. 산면에서 공격을 가하면 날이 새기 전에 항우를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밤이 깊어지자 항우는 진군의 본형에 가까이 이르러 군사를 멈추게 한 후 북소리를 울리고 화포를 터뜨렸다. 장은은 자신의 계책이 들어맞은 것을 기뻐하며 초군을 향해 돌진해 들어갔다. 그런데 양군이 맞붙어 한참을 싸우고 있는데도 고향파 남가 북에 매복 시켜두었던 복병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건 아무래도 이상하다. 장안이 당황하여 사방을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이유와 한 장 두 장수가 벌써 패한 채 본진으로 달려오고 그 뒤로는 초군이 물밀듯이 추격해오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안이 대경 실색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항우가 군사를 급히 몰아 정면으로 쳐들어왔다. 장안은 더 버티지 못하고 다시 말머리를 돌렸다. 한참 동안 추격을 피해 달아나다 보니 어느새 조나라의 거룩성 아래까지 당도했다. 지금까지 성문을 굳게 닫고 있던 조군은 진군이 초군에 대패하여 쫓기는 것을 보고는 성문을 열고 진군을 공격했다. 앞뒤로 협공을 당한 진군의 시체는 산처럼 쌓이고 피는 흘러 강을 이루었다. 장안은 좌우를 돌볼 겨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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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우 부하 장수 대여섯 만 거느린 채 도망치기에 바빴다. 진나라가 자랑하는 대장군이 초라한 패장의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진군을 대파한 항우는 조왕이 그를 성안으로 맞아들이려는 것을 극구 사양하고 다시 장안의 뒤를 추격하기 시작했다. 항우의 대군이 장남 땅에 이르렀을 때 범증이 항우에게 말했다. 이제 그만 추격을 멈추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째서 항우가 눈을 크게 뜨고 묻자 범증이 미소를 띠며 말했다. 장군께서 황하를 건넌 후 사흘 동안 장안의 군대와 싸워 연진 연승을 올리고 20만에 가까운 진나라 군사들을 죽였습니다. 자고로 이 같은 대승은 유래가 없을 것입니다. 진의 이세 황제는 어리석고 간신 조군은 투기가 많은 소인이며 장안은 패장이니 이들 사이에 갈등과 내분이 없을 리 만무합니다. 때를 기다려 적의 허점을 친다면 단숨에 진을 멸하고 천하를 재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 선생의 신사는 하늘도 놀랄 것입니다. 그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항우는 추격을 그만두고 장남 땅에 군사를 주둔시켰다. 진의 내분 항우와의 싸움에서 크게 패한 장안은 남은 십만의 군사를 수습해 함곡관에 주둔한 채 함양성으로 급히 원병을 청했다. 이 소식이 함양 전역에 퍼지자 민심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관리들은 물론이요 백성들까지도 모두 불안 속에 사로잡혀 있었다. 진나라 조정도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들끓었지만 그 어느 누구도 이 사실을 이세 황제에게 아래지 못했다. 조고의 비비를 건드리게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조고 역시 천하의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으며 초나라 항우가 진나라에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절대로 이세 황제에게 알릴 수는 없었다. 지금 이세 황제는 전권을 자기에게 이림하고 함양궁과 아방궁을 왕래하면서 주색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 이것을 공연히 건드렸다가 이세 황제가 친정이라도 하게 되면 지금의 권세를 언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게 될지 모를 일이었다. 조고로서는 불안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세상이 워낙 시끄럽다 보니 신하들이 혹시나 딴 마음을 품고 자기의 위세를 엿보지는 않을까 자기에게 복종하는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을까 그것이 늘 걱정되고 의심스러웠다. 그리하여 하루는 자기 집에서 키우고 있던 사슴 한 마리를 대골 안으로 끌고 오게 했다. 그리고는 이세 황제가 정전으로 나와 신하들과 국사를 의논하는 자리에 사슴을 세워놓고 말했다. 좋은 말 한 피를 구했기에 패하께 바칩니다. 조구는 얼굴빛 하나 변하지 않고 사슴을 말이라고 아뢰였다. 하하하 경이 재담을 하시려나 보 신이 어찌 감히 패하께 재담을 아뢰겠습니까 이 말은 천하의 복이 드문 명마 이오니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이세 황제는 좌우의 신하들을 둘러보며 물었다. 경들은 이것이 말로 보이는가 그러나 신하들은 모두 굳궁하고 있을 뿐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어찌하여 아무 대답이 없는가 그래 경은 이것이 말로 보이는가 이세 황제는 가까이 서 있는 신하에게 물었다. 예 말이 틀림 없습니다. 이세 황제가 다시 한 사람씩 번갈아 가며 물어보았으나 모든 신하가 하나같이 말이라고 대답했다. 처음엔 장난으로 알았던 이세 황제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고 조구의 얼굴에서는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바로 그때 한 신하가 분연히 일어나 대답했다. 아닙니다, 폐야. 이것은 사슴이 분명합니다. 그러자 이어서 두 신하가 연달아 사슴이라고 아래였다. 조구는 세 사람을 쏘아보며 이를 갈았다. 그리고 이날 이후 사슴을 사슴이라 대답한 세 사람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조구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었다. 조정의 모든 신하들은 공포에 질려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이날 입걸하지 않았던 이사는 나중에 소문으로 듣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런 괘씸한 놈을 보겠나 일개 내시 주제에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이사는 태자 부소를 죽이고 호해를 황제로 모신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다. 간 괘한 조구가 이런 이사의 마음을 모를 리 없었다. 조구는 마침내 이사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수레를 몰아서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지금 관동 일대의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고 대장군 장아는 항우에게 크게 패해 나라가 매우 불안합니다. 이러한 때에 황제께서는 유흥에만 골몰하시니 나라의 앞날이 실로 걱정됩니다. 제가 직접 패하께 간원을 올리고 싶어도 일개 내시였던 제가 외람되이 그럴 수도 없으니 어렵더라도 공이 패하께 간원을 올리시는 게 좋을 듯해서 이렇게 찾아뵈었습니다. 이사는 조구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그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나 패하께서는 심궁에 드셔서 좀처럼 조정해 나오시지 않으니 기회가 있어야지요. 그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심궁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공에게 알려드릴 테니 그때 패하를 배하라고 간원을 올리도록 하시지요. 다음 날이었다. 사슴을 말이라고 의긴 이른바 지록위마의 수치를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린 이세황제는 후궁에서 궁녀들과 더불어 술에 빠져 있었다. 이 모습을 본 조고는 은밀히 이사에게 사람을 보냈다. 지금 곧 후궁으로 들어와 패하께 아랠 말씀을 아르시오. 이사는 조고의 이같은 통지를 받고 아무런 의심도 없이 서둘러 입꼴했다. 후궁 문 앞에 패까지 간 이사는 패하께 아랠 말씀이 있으니 이 뜻을 고하라고 근시에게 일렀다. 그러나 예쁜 궁녀들에 둘러싸여 한창 여흥에 빠져있는 이세황제에게 그 요청이 받아들여질리 만무했다. 두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조고의 내통을 믿고 온 이사는 거듭 만나 뵙기를 청했다. 마침내 짜증이 난 이세황제는 녹이 띈 음성으로 근시에게 호통을 쳤다. 짐이 모처럼 즐거움에 젖어있는 이때에 무슨 일로 세 번씩이나 흥을 깨트려 놓는단 말이냐. 그리 보지 않았건만 이사가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이때 조고가 이세황제 앞으로 나아가 아뢰였다. 아아 이사로서는 능이 그러할 것입니다. 이사는 폐하께서 황제가 되신 것을 모두 자기 공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자신에게 봉토와 왕작이 내려지지 않자 이제는 폐하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사는 자기 아들 이유를 시켜 초나라와 은밀히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폐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반드시 규명해 앞날의 화근을 뿌리 뽑으셔야 합니다. 조고의 말을 들은 이세황제의 얼굴은 놀라움으로 굳어졌다. 이사이에게 썩 물러가라고 해라. 이래하여 이사는 할인 없이 궁중에서 쫓겨나오고 말았다. 집으로 돌아와 가만히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자기가 조고에게 속은 것만 같았다. 내가 그 늙은 너구리의 농간에 넘어가고 말았구나. 이사는 즉시 아방궁의 공사 중단과 조고의 죄상을 낱낱이 고한 상소문을 올렸다. 그러나 이사의 상소문을 읽은 이세황제는 더욱 크게 놓아여 즉시 이사를 입걸시켰다. 이사가 급히 이세황제 앞에 나아가 부복하자 이세황제는 노기를 띈 목소리로 말했다. 조고는 청렴하고 유능한 데다 또 짐의 뜻을 잘 받들기 때문에 짐이 그를 믿고 국정을 맡기고 있는 터인데 경은 어찌 소인배처럼 조고를 헐뜯는가 또 아방궁 공사를 중단하라니 더욱이 아방궁은 선제께서 계획하신 일인데 경은 어찌하여 짐으로 하여금 선제의 유지를 어기는 불효를 저지르라 하는가 이미 이사를 물리치기로 결심한 이세황제는 즉시 정의에게 명하여 이사의 죄를 판정해 올리라 명했다 이사는 초나라와 내통하여 사직을 전복하려 했으니 마땅히 그 목을 베고 삼족을 멸해야 합니다 이세황제는 이사를 포박하여 함양시가에 나가 참하라 명했다 그리고 조고를 승상에 임명하니 조고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뜻했다 이때 함곡간에 주둔하고 있던 장한은 군량마저 떨어져 앞길이 막막하게 이를 데 없었다 그리하여 함양으로 수차례 사람을 보내어 원병을 요청했으나 번번이 조고에 의해 묵살되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이세황제가 후궁의 침상에 누워있다가 방문 밖에서 내관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엿듣게 되었다 대장군이 계속 패하여 군사를 20만이나 잃고 초군이 곧 함곡간을 공격해올 거라니 우리는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이세황제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 황제는 곧바로 조고를 불러들여 물었다 장안이 계속 패하여 군사를 20만이나 잃었다는 건 또 무슨 말인가 천하에 별난이 일어나 나라가 위급하건만 형은 어찌하여 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인가 이세황제의 갑작스런 호통에 조고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면서 입을 열었다 신이 다만 바라는 것은 패약해서 태평성세에 만수무강 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 까닥에 나라 안에 정사는 신이 불철주야로 감당해 왔으나 나라 밖에 도적을 막는 일은 대장군 장안이 맡아왔습니다 신이 어찌하여 나라 안팎의 일을 함께 다할 수 있겠습니까 장안이 싸움에서 패했다면 그의 죄를 묻고 대장군을 다시 뽑아 보내시면 도적을 진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로 교묘하게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세황제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어색하기 그지없는 이세황제는 그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다만 조고의 측은한 모습과 달콤한 말시에 마음이 흔들려 금세 노여움을 풀었다 간신히 위기를 모면한 조고는 집으로 돌아와 이를 갈았다 내가 장안의 장계를 일체 막고 패하께 전하지 않으니 이놈이 오는 내간 놈과 암통하여 패하께 전한 게 틀림없다 내 이놈에 그냥 두지 않으리라 조고는 엉뚱하게 장안을 원망하면서 그를 죽일 생각에 골몰하느라 사나흘을 후딱 보냈다 바로 이 무렵 장안의 부하장수인 사마흔이 함국관에서 찾아와 승상을 뵙겠다고 했다 아무리 원병을 청하는 장계를 올리고 사자를 보내어도 아무런 소식이 없자 하는 수 없이 직접 찾아온 것이었다 조고는 조고는 사마흔을 만날 겨를 없으니 기다리라 말하고는 따로 사람을 시켜 장안 사마흔 동예 세 장수의 가족들을 모조리 잡아들였다 이런 이런 줄도 모르고 사마흔은 조고의 집앞에서 하루종일 기다렸다 이튿날 저녁때가 되어도 조고는 접견을 허락하지 않았다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한 사마흔은 문객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는 품 안에서 금덩어리 하나를 꺼내주며 물었다 도대체 승상이 나를 안 만나 주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주시오 그러자 문객은 주위를 살피더니 가만히 그의 귀에 입을 대고 말했다 승상께서는 대장군에게 패전한 죄를 물어 곧 취재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장군께서는 지금 제발로 사지에 들려 하시니 참으로 보기에 딱합니다 사마흔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랬다 그는 그 길로 쉬지 않고 말을 달려 함국관으로 돌아가 장한에게 전우의 사정을 보고했다 보고를 들은 장한은 길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 진퇴유곡 이라더니 내가 꼭 그 꼴이구나 조고 이놈 내 죽기 전에 꼭 내놈의 염통을 씹고야 말겠다 장은은 분하고 억울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런데 이때 조고의 조카인 조상이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왔다 조서의 내용은 예상했던 그대로였다 도적을 토벌하라는 명을 받들고서 관밖에 나갔다면 마땅히 공훈을 세워 위험을 떨쳐야 하거늘 그대는 도리어 군사를 잃고 군명을 욕되게 하였도다 지금 조상을 식사로 보내어 그대를 부르니 어김이 없으면 정상을 참작할 것이로 돼 이를 어기고 불복한다면 그 죄는 죽음으로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그대는 속히 짐의 명을 받들어 행하도록 가라 조서를 다 읽고 난 장아는 크게 놓아여 조상에게 소리쳤다 내가 비록 싸움에서 패하긴 했지만 이곳 함국관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다 군량이 떨어져 군사들이 굶주리고 있으므로 급히 사자를 보내요 이 뜻을 패하께 아뢰게 했다 그런데 조그란 놈이 이를 감추고 있다가 이제 와서 우리에게 죄를 주려고 하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이 괘씸한 놈 네 삼촌 대신 내 놈의 목이라도 가져야겠다 격분한 장아는 칼을 뽑아 그 자리에서 조상의 목을 배워버렸다 그런 다음 장수들을 불러 앞으로의 대책을 상의했다 모사 진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 진나라를 버리고 새로이 안신할 길을 찾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사마은가 동해마저 진희의 말을 옳다고 하니 장아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진나라에 남아있는 가족들은 필시 도룩을 피할 수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이젠 정말 다른 방도가 없었다 이윽고 장아는 마음을 굳힌 듯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울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간단 말인가 진희가 사뭇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다 지금 육국의 후예들이 제각기 일어섰습니다만 초나라의 항우를 빼곤 모두 보잘것 없습니다 앞으로 진나라를 멸망시킬 자가 있다면 바로 항우일 것입니다 그에게 가도록 하시지요 그건 안 될 말일세 비록 내 손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항우의 숙부 항량이 나와 더불어 싸우다 전사했으니 항우는 나를 원수로 알고 있을 것 아닌가 아 그 점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항우를 설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진희는 함곡관을 나와 장남땅으로 항우를 찾아갔다 항우는 장안에게서 사자가 왔다는 보고를 듣고 진희를 불러들였다 장안이 처지가 막막하니까 너를 세계구로 보냈구나 그렇지 않아도 내가 지금 보검을 잘 갈아놓고 시험을 하려던 참인데 네 말이 과연 사리에 합당하다면 모르겠거니와 조금이라도 어긋난다면 내 보검을 시험해 보리라 저는 세계구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진 초 양군이 서로 적대하는 것이 양쪽 모두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러 온 것입니다 저희 대장군 장안은 나라에 세운 공이 많건만 내시 조고의 모함으로 진퇴유곡의 난관에 빠져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 진나라를 버리고 장군께 항복하려 하오니 부디 받아주시길 바랄 뿐이옵니다 항우는 진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탁자를 내리치면서 호통을 쳤다 뭐라고 지금 내게 숙부를 해안 원수놈의 항복을 받으라는 것이냐 이때 항우 옆에 서있던 범증이 조용히 말했다 진이를 잠시 물러가라 하시지요 항우는 노기를 풀지 못한 채 범증이 권하는 대로 진이를 잠시 물러가 있으라 했다 진이가 나가자 범증이 항우에게 말했다 지금 장군이 함국관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은 장안이 진나라를 위해 굳게 지키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장군께서 장안의 행복을 받아들이고 그를 수화해 두신다면 그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장군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고 또한 진나라는 나라의 큰 기둥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장군이 장안을 버리신다면 그는 필경 다른 나라에 항복할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 우리 초나라에 대적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나라를 멸하기도 전에 또 하나의 진나라를 만들어 놓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부디 장군께서는 사사로운 원한을 버리시고 대의를 굳건히 하십시오 항우는 범중의 말을 듣자 깊이 깨닫는 바가 있었다 나 군사의 말씀이 참으로 참으로 지당하십니다 항우는 다시 진희를 불러들여 말했다 아 조금 전엔 내가 너무 흥분하여 예의를 돌보지 못했어 내 내 이제 사사로운 원한을 싣고 국가의 대계를 위해 장군의 항복을 받아들일 것이니 그대는 돌아가 이 뜻을 전하시오 진희는 그 길로 서둘러 함국간에 돌아와 장한에게 이 사실을 전했다 하지만 장한은 선뜻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범중은 꽤가 많은 사람이네 혹시 나를 유인하여 죽이려는 술책인지도 모르니 번거롭더라도 한 번 더 가서 그 허실을 파악해주게 진희는 다시 항우를 만나 장한의 심정을 솔직히 구했다 저희 장군이 당장 항복해오고는 싶으나 항복한 후에 장군이 전날 과오를 따지면 어쩌나 망설이고 있습니다 하하 대장부 입에서 한 번 떨어진 말은 태산보다 무거운 법이요 항우는 화살 한 개를 꺾어 맹세하고 그것을 진희에게 건네주었다 항우의 확답을 전해받은 장하는 즉시 여러 장수와 군사들을 회합하여 장하로 향했다 항우는 영문을 활짝 열어놓고 장한을 맞았다 장한은 항우 앞으로 나가 꿇어 엎드렸다 최장 장한이 장군께 귀순하는 바입니다 지난 날 무신군을 해안죄 죽어 마땅하나 이처럼 용서해 주시니 그 은혜 하늘보다 더합니다 앞으로 있는 힘을 다해 장군의 뜻을 받들 것이니 장군은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항우는 얼른 장한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장군이 이미 내게로 왔으니 그저 나라를 위해 충절을 다해 주시길 바랄 뿐이요 이렇게 해서 항우는 진나라의 대장군인 장한의 항복을 받고 십만에 가까운 군사를 새로 이어져 그 위엄을 천하에 떨치게 되었다 유방 함양에 입성하다 희망은 큰공을 세우고 돌아온 항우를 크게 치하했다 장군이 출사 이래 여러 차례 걸쳐 대공을 세우니 그 공로를 금석에 새겨 천추 만세의 길이 남겨야 할 것이요 이어서 큰잔치를 열어 여러 장수들의 노고를 위로해 주고 팽성으로 도읍을 옮긴 이후 처음으로 장졸들에게 논공 행상을 했다 항우에게는 노공이라는 칭호를 내리고 유방에게는 폐공이라는 칭호를 내렸다 유방은 폐연 현령을 지낸 일이 있어 그 당시부터 폐공이라 불리기는 했지만 이번에 희왕이 내린 칭호에 따라 정식으로 폐공이 되었다 폐공 유방은 본래 싸우는 일보다 인위에 치중하여 재주 있는 이들을 대우하고 백성을 사랑하므로 희왕은 그를 매우 가상히 여겨 군신들 앞에서도 늘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에 노공 항우는 성격이 강포하고 위험을 중요하게 여겨 누구도 감히 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할 정도였으므로 희망도 내심 그를 어렵게 여겼고 그가 와서 무슨 일을 알릴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대하곤 했다 항우와 유방이 팽성에 온지도 어느덧 한 달이 지났다 그동안 범종과 함께 진나라의 정세를 유심히 살펴온 항우가 희왕을 아련하고 아뢰였다 아 이제 진나라를 공격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신의 출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희왕은 그 말을 듣자 유방을 불러들이게 했다 잠시 후 유방이 당도하자 희왕은 항우와 유방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포항 무도한 진나라를 멸하고 백성들을 도탄해서 구할 때가 온 것 같소 폐공도 노공과 함께 출전할 준비를 서두르도록 하시오 이곳 팽성에서 진의 도읍인 함양까지는 두 갈래 길이 있다고 하니 노공은 동쪽 길로 폐공은 서쪽길로 나누어 진격하도록 하시오 항우의 얼굴엔 불만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그것을 본 희왕이 다시 입을 열었다 경들이 진나라의 무도함을 보다 못해 나를 추대해 혼란을 수습하고자 했으나 나는 나이도 어리고 몸도 약한 데다가 제왕으로서의 자질도 부족하오 그러니 경들이 동서로 진격하여 먼저 함양에 들어가는 분이 왕이 되고 나중에 들어가는 분이 신하가 되도록 하시오 그런 후 천하가 안정되거든 그때 나는 한가한 땅에서 책이나 보며 지낼 수 있도록 해주면 좋하오 그러자 유방이 희왕 앞에 엎드려 아래였다 신 등은 전하를 모시고 제업을 이룩한 후 주나라의 옛 수도인 장안을 수복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항우도 엎드려 아래였다 폐공의 말이 신의 뜻과 같습니다 희왕은 두 사람의 말을 듣고 얼굴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경들의 무은을 빌겠으니 어서 승리를 거두어 나의 고대하는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오 항우와 유방은 각자 자기 진영으로 돌아가 부하 장수들을 회동하여 출전 준비를 서두르게 했다 마침내 40만 대군을 거느린 항우와 10만 대군을 거느린 유방은 팽성을 떠나 정도 땅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길이 동서로 갈리는 것이었다 두 사람은 무은을 비는 잔치를 크게 베풀어 군사들의 사기를 복돋았다 이때 유방의 제의로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게 되었는데 16살이나 어린 항우가 형이 되고 유방이 아우가 되었다 이건 역시 유방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겨울의 형제가 된 후 항우는 동쪽으로 유방은 서쪽으로 군사를 몰아 출발했다 이때가 이세황제 즉위 3년 기원전 207년 2월의 일이었다 정도에서 항우와 헤어진 유방은 며칠 후 북창에 당도했다 작은 성 작은 성 성벽 위에는 수많은 깃발들이 펄럭이고 요소마다 경비가 삼엄했다 이를 번쾌 번쾌가 당장 달려들어 요절을 내려하자 유방이 급히 만류했다 이처럼 작은 고울에 대군을 동원해 죄 없는 백성들까지 난을 겪게 해서는 안되네 유방의 이 말이 성 안에까지 퍼지자 그곳의 백성들은 직접 현령을 찾아가 유방을 맞아드릴 것을 건의했다 싸움이 가망없음을 염려하고 있던 현령은 이 말을 받아들여 성문을 활짝 열고 유방의 대군을 환영했다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참아리라 유방은 성에 들어서면서 이 같은 군령을 내렸고 장수들에게도 군사들을 엄중히 단속하라고 명했다 이래하여 화살 한 대 쏘지 않고 북창읍을 통과한 유방은 얼마 후 고향에 다다랐다 고향의 현령 왕덕은 일찍부터 유방을 흠모해 오던 터라 미리 성문을 활짝 열어놓은 채 기다리고 있었다 이때 유방은 왕덕으로부터 여기기라는 제사를 소개받았다 여기기가 왕덕을 따라 유방을 찾아왔을 때 마침 유방은 의자에 걸터앉은 채 여종에게 발을 씻기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여기기는 문앞에서 큰소리로 외쳤다 그대는 진나라를 도와서 제후들을 치려는 것이요 아니면 제후들을 거느리고 진나라를 치려는 것이요 그 말을 들은 유방은 버럭 화를 내며 호통을 쳤다 늙은 주정뱅이가 실상을 했구나 나는 당당히 희왕의 명을 받들어 진을 토벌하는 중인데 무슨 참고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냐 여기기는 지지 않고 더욱 당당하게 말했다 무도한 진나라를 치려면 천하의 민심을 얻어 의병을 모으지 않고는 안 될 일이거늘 그대는 늙은 선비를 만나는 자리에서 여종에게 발이나 식기고 있으니 지모있는 선비라면 그대와 같이 무례한 사람을 찾지 않을 것이요 선비가 찾지 않고 인재가 떠난다면 장차 그대는 누구와 천하를 도모하겠소 이 말을 들은 유방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여기기를 맞아 상좌에 앉게 했다 천한 인간이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다 보니 분수를 잊었습니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유방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그제야 여기기도 허리를 굽혀 예를 올렸다 폐공의 위덕을 들은지 오래입니다 늙은 것이 아둔하여 망발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술상이 들어오고 술잔이 오가는 사이 여기기는 그 능란한 구변으로 지난 육국시대의 종행책부터 시작하여 현재의 상황을 이야기한 후 대책을 건의했다 지금 폐공께서 겨우 십만에 불과한 오합지조를 거느리고 섣불리 강성한 진나라에 대항한다는 것은 섣을 치고 불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은 교통이 편리하고 군량이 풍부한 진류부터 손에 넣은 다음 기회를 보아야 합니다 다행히 이 땅을 다수리는 태수 진동이 저와 절친한 사이이니 제가 이 사람을 찾아가 설득하면 반드시 폐공께 귀순할 것입니다 이튿날 여기기는 진류성으로 진동을 찾아갔다 진동은 오래간만에 찾아온 여기기를 후당으로 안내하여 술대접을 했다 술자리가 무르익자 여기기가 먼저 입을 열었다 현명한 새는 나무를 가려서 둥지를 틀고 어진 신하는 주인을 가려서 섬기는 법이요 지금 진나라가 무도하여 천하가 들고 일어났으니 진나라는 머자나 반드시 멸망하고 말 것이요 지금 태수께서 진나라를 위해 성문을 닫고 항거한다 하더라도 폐공 유방의 심만대군을 어찌 감당하시겠소 문화 폐공은 후덕하여 백성들이 따르는 데다 재주 있는 선비들을 예로 대하니 나도 늙은 몸을 이끌고 그를 섬기고 있어 태수께서도 어서 폐공을 맞아들여 백성들을 편히 해주시오 선생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오래도록 진나라의 녹을 먹은 몸으로 어찌 하루아침에 배신을 하겠습니까 옛날 무왕이 폭군 줄을 치자 모든 백성들은 모두 기꺼이 그에게 복종했을 뿐 어느 누구도 신하가 임금을 죽였다고 탓하지 않았어 지금 태수께서 진나라를 버린다고 해서 손가락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때를 놓친다면 후회만 남을 것이니 어서 내 말대로 하시오 진동은 눈을 감고 한참을 더 생각하더니 결국 여기기의 말에 따르기로 했다 이래하여 유방은 이번에도 역시 피 한 방울을 흘리지 않고 진류성에 입성했다 여기기의 말 한마디로 진류성과 함께 2만 명의 군사와 막대한 물자가 유방의 손에 들어왔으므로 유방은 여기기를 광야군에 봉하고 언제나 자기 곁에 머물도록 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 여기기가 유방에게 주청했다 제가 비록 폐공의 신임을 받고 있으나 함께 큰일을 도모할 만한 재간이 부족합니다 폐공께서 천하를 경영하시려면 탕의 이윤이나 주의 여망같은 인재를 곁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다행히 뛰어난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을 얻으시면 가히 진나라를 깨뜨리고 천하를 경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대체 그가 누구란 말이요 한나라 사람으로 성은 장이고 이름은 양 자는 자방입니다 일찍이 방랑사에서 창의 역사를 시켜 시왕제를 죽이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몸을 숨긴 의사로 후에 신선을 만나 병법과 수락을 가르침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한의 후손을 왕으로 옹립하고 그 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기에 말을 들은 유방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한나라의 신화된 몸이니 내가 부른다고 쉽게 따라올 리 없지 않소 이곳으로 유인한 다음 설득 시키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무슨 수로 그를 유인한단 말씀이요 폐공 께서는 한 왕에게 군량 오만 석을 빌려달라고 서찰을 서찰을 보내십시오 그만한 능력이 없는 한나라에서는 필시 언변이 뛰어난 장량을 보내 우리의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사정을 설명하도록 할 것입니다 유방은 즉시 한 왕에게 군량 오만 석을 빌려달라는 서찰과 함께 여기기를 사신으로 보냈다 폐공 유방의 서찰을 받아본 한 왕은 신하들을 모아놓고 대책을 의논했다 여러 의견이 분분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다 결국 장량이 나서서 말했다 전하께서는 너무 심려치 마십시오 신이 곧 폐공에게로 가서 우리의 사정을 잘 설명하겠나이다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던 여기기는 속으로 쾌제를 불렀다 옳지 한편 장량도 여기기와 함께 진류성으로 수레를 타고 가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기가 군량을 빌리자는 핑계로 본국을 찾아온 것은 나를 유인할 속셈이 분명하다 아무튼 이곳에 온 이상 폐공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봐두는 것도 나쁠 것 없겠지 마침 번쾌가 유방의 명령으로 영문 밖까지 장량을 맞이하러 나왔다 장량은 번쾌를 보고는 장래 계국 공신으로 손색없는 인물임을 직감하고 감탄에 맞이 않았다 이윽고 유방이 거쳐하는 본진으로 안내되어 가니 유방이 소화 조참을 좌우에 거느리고 마중을 나와 있었다 장량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유방을 바라보았다 이럴 수가 이 사람이야말로 천하를 경영할 제왕의 상의로다 유방의 인자하면서도 위엄있는 용모와 소화의 너그러우면서도 빈틈없는 모습 그리고 조참해 강직하면서도 단아한 풍채가 한꺼번에 장량의 눈에 들어왔다 모두가 하나같이 천하의 보기 드문 비범한 인물들이었다 서로간의 인사가 끝나자 장량이 먼저 말을 꺼냈다 폐공께서 의군을 일으키시자 모든 지방의 백성들이 두 손을 들고 환영하니 군량의 부족함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도 군량을 핑계로 제게 공연한 걸음을 하게 하시니 그 까닭을 알 수 없습니다 실로 날카로운 지적이 아닐 수 없었다 유방이 당황하여 머뭇거리자 곁에 있던 소아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폐공께서 군량을 빌리시겠다고 한 것은 선생을 초빙하려 한 것이고 선생이 여기까지 오신 것은 폐공을 설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생이 지금 폐공을 뵙고도 설득하려는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은 심중에 생각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선생께서 폐공을 보좌하여 진나라를 쳐서 무찌른다면 한나라의 원수를 갚고 큰공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역시 명쾌한 답변이었다 소아의 말이 끝나자 장량은 유방 앞에 엎드려 저를 올렸다 소아 선생의 말이 옳습니다 삼가 폐공을 위해 신명을 바치겠습니다 하훈아 저는 한나라의 신화된 몸이라 먼저 한왕께 고하여 허락을 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신화된 자의 도리겠지요 그럼 한왕께 허락을 얻는 대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시오 이렇게 하여 유방은 장량을 얻게 되었으니 호랑이가 날개를 단 격이 되었다 이후로 유방은 장량을 깎듯이 대화하여 침식까지도 함께했고 장량은 시간이 되는 대로 육도 삼략을 유방에게 설명해 주었다 이 무렵 동로를 맡아 진격해 간 항우는 지나는 곳마다 닥치는 대로 참사를 자행하여 길에는 피비린내가 코를 찔렀고 창공에는 참담한 전운이 가실 줄 몰랐다 더욱이 약탈한 재물까지 운반해 가느라 하루에 겨우 20여리밖에 행군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범중이 고심 끝에 여러 번 충고를 하였으나 항우의 살생과 만행은 그칠 줄 몰랐다 한편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 유방은 번쾌를 불러 출진 명령을 내렸다 번쾌의 우렁찬 호령에 따라 그 사이 15만으로 불어난 대군이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장량 여기기 소하 조참이 유방의 망료로서 중군대열의 선두에서 말을 가지런히 하여 행군을 이끌었다 유방의 대군이 무관 근처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산모퉁이에서 장수 하나가 삼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와 앞길을 막았다 그러자 유방의 진영에서 부관 부필 두 장수가 창을 휘두르며 장수에게로 달려들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이름 모를 장수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크게 패한 채 돌아왔다 장량이 번쾌와 함께 말을 달려 이 모양을 보고 있다가 큰 소리로 물었다 장수는 장수는 누구이기에 대군의 앞길을 막는 것이요 패공을 만나기 전에는 말할 수 없다 그 말을 들은 번쾌가 손살같이 말을 달려 나가며 호통을 쳤다 무험한 놈 목이 떨어져야 정신을 차리겠느냐 두 장수가 어우러져 싸우기를 이십여 합이 넘도록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자 멀찍이서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유방이 깜짝 놀라며 중얼거렸다 저 장수의 무공이 대단하구나 도대체 누구이기에 유방은 즉시 말을 몰아 가까이 다가가 물었다 내가 패공 유방이다 그대는 누구이기에 길을 막는 것이냐 이 말을 들은 장수는 급히 말에서 뛰어내려 땅에 엎드렸다 존명을 들은지 오래이나 만날 길이 없어 뵙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낙천 태생의 관염 창이라고 합니다 제가 대군의 길을 막은 것은 패공께 저의 조그만 무용을 보여드려서 그 휘하에 거두어 주시도록 꾀를 부린 것입니다 부디 저를 함약 진경의 선봉에 세워 주십시오 유방은 기꺼이 승낙했고 새로이 편입한 관영의 군사와 함께 행군을 재촉하여 무관성 앞에까지 이르렀다 무관은 진나라의 서울 함양을 지키는 제일의 요해지였다 무관성을 지키고 있던 진나라 장수 주계는 성문을 굳게 닫고 오로지 지키기만 하는 한편 함양으로 급히 장계를 보내어 초나라 대군이 동서로 나뉘어 공격해오는데 그 형세를 감당할 수 없다고 구했다 장계를 받은 승상 조군은 크게 놀랐다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그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 사실을 비밀에 붙이고서 몸이 불편하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에 드러누워버렸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이 편할 리 없었다 이런 사실을 꿈에도 모르는 이세황제는 이때에도 국녀들과 함께 주야를 가르지 않고 질탕한 유흥에 빠져있었는데 하루는 참으로 이상한 꿈을 꾸었다 길가에 숲을 속 있어 큰 배코 한 마리가 뛰어나와 자신의 수레를 끌고 있던 말을 물어 죽이는 꿈이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난 이세황제는 점쟁이를 불러 해몽을 하게 했다 점쟁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입을 열었다 내년에 이 꿈은 이 꿈은 경수의 귀신이 심수를 부린 탓입니다 궤변이 생길 수 있으니 배아께서는 경수에서 가까운 함양궁을 떠나 다른 궁으로 옮기도록 하십시오. 이세 황제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멀리 하명성 밖에 있는 망이궁으로 옮긴 다음 경수로 나가 흰말 내피를 제물로 강물에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마음속의 불안함은 조금도 사라질 줄 몰랐다. 결국 실로 오랜만에 신하들을 불러 물었다. 요즘 각 저 도적들의 통태가 어떠하오? 그러나 군신들은 모두 눈물만 흘릴 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다. 이상하게 여긴 이세 황제가 거듭 독촉하자 한 신하가 입을 열었다. 지금 각 차에서 도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초적들이 대군을 모아 동서 두 길로 우리 진나라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쪽 길을 맡은 유방이라는 자는 이미 주계 장군이 지키는 무관을 포위하여 이곳 하명성마저도 위태롭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세 황제는 깜짝 놀라 입을 쩍 벌린 채 소리쳤다. 당장 승상을 들게 하라! 근시가 어명을 받들고 급히 조고의 집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조고는 병을 핑계로 자리에 누운 채 근시에게 말했다. 폐약계에 나아가서 내일 날이 밝는 대로 상세히 아뢰겠다고 상달하여 주시오. 조고는 근신을 돌려보내고는 즉시 자신의 사위인 염락과 동생 조성 등 친족 십여 명을 불러들였다. 황제가 연락에 빠져 내가 가나는 말을 듣지 않더니 이제는 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적군은 이미 무관성 앞에까지 이르렀고 머자나 이곳 하명성까지 쳐들어올 모양이다. 사태가 이렇게 되고 보니 그 죄를 모두 내가 뒤집어쓰게 생겼다. 내가 죄를 당하게 되면 그 죄가 구족에게까지 미치게 된다는 것쯤은 너희들도 잘 알 것이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니 어떻게든 살아날 방도를 찾아야 할 것이다. 조고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염락과 조성을 번갈아 보며 비장한 어조로 말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당장 적이 궁중에 잠입하여 난을 일으켰다는 헛소문을 퍼뜨린 다음 분사들을 이끌고 낭이궁으로 쳐들어가 황제를 없애버려라. 그럼 나는 즉시 부소의 아들인 자영 창공자를 황제로 옹립하겠다. 자영은 사람 댐이 어질고 턱이 두터워 백성들이 쉽게 따를 것이고 자연히 우리 집안도 화를 면하게 될 것이다. 염락과 조성은 그 길로 수와 군사 일천여 명을 거느리고 망이궁으로 몰려갔다. 적이 궁 안에 잠입했다고 고함을 지르며 망이궁에 잃은 염락은 먼저 궁을 지키고 있던 위령부터 결박하고 호통을 쳤다. 적들이 궁 안까지 들어왔는데 어찌하여 막지 않았느냐. 아, 그럴 리 없습니다. 저희가 철통같이 지키고 있었는데. 네 이놈, 감히 내 죄를 숨기려 하는 것이냐. 당장 이놈의 목을 베라. 염락의 호통이 떨어지자 위령의 목이 땅에 나뒹굴었다. 염락은